어디 보자 엄마를 위한 좋은 선물을 만들어야지 좋아, 됐다 내가 만든 것 좀 봐 종이비행기 잘했네 하지만 내가 한 것 좀 봐 내가 종이 눈송이 만들었어 그게 너가 만든 거야? 완전 웃겨 그냥 구멍난 거잖아 뭐, 너는? 방금 멍청한 종이비행기 만들었음서 으, 감히? 뭐, 이거나 받아라 내 선물을 망가뜨렸어 너 싫어 뭐, 나도 너 싫어 하, 이 둘이 이렇게 싸우는 것 좀 봐 이건 용납한대 그만 우와, 무슨 일이야? 우리 어디야? 그 이상한 마법사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나 봐 이상한 마법사? 뭐, 이것도 용납한대 자, 이게 낫지 자, 그럼 챌린지에 온 걸 환영해요 좋아, 보다시피 내게 이 인형의 집이 있어 보이겠지만 소파가 없어 너네가 하나 만들어야 해 하나 만들어?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좋아, 여기 소파가 있어 치수를 재야겠다 어디로 간 거야? 이상하네 난 그냥 종이접기로 소파 만들 거야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반으로 접을 거야 그런 다음 펼쳐서 다른 끝도 똑같이 해줄 거야 이제 중간선에서 모서리를 접어 그리고 다시 펼쳐서 또 해 이제 이걸 가운데로 가져올 거야 주름을 잘 잡아야 해 그런 다음 반대편에도 같은 단계를 또 해줄 거야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어 이제 반대편까지 했어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가운데로 더 접어 양쪽으로 또 하고 접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좋아, 이제 약간 펼쳐봐 근데 다른 모서리를 가운데로 접어야 해 그리고 새로운 중심선으로 더 많이 펴고 접어 그리고 이제 다시 접어 올려 뒤집어서 반대편도 해주는 거 잊지 말고 완성이 되어가 좋아, 펼쳐서 또다시 접어 직사각형이 되어야 해 이제 양 끝을 안으로 접어서 상자같이 만들 수 있어 다른 쪽도 해야지 좋았어, 하나 더 만들 거야 이 상자를 같이 놓을게 좋아, 이건 끝났어 이제 이 작은 종이 차례야 누르지 말고 반으로 접어 그런 다음 끝을 밀어넣어줘 다른 것도 소파팔이야 그거 알아? 쿠션도 좀 필요해 짜잔 너무 귀엽다 여기 제 소파예요 마법사 아저씨 아주 잘했어 모든 길이를 제대로 재야지 아, 좋아 이제 계산을 좀 해야겠다 아직도 안 오다니 놀라운데? 잠든 거네 뭐, 난 내 결과에 만족해 내 작은 소파를 바로 여기 인형집에 둬야지 다음 챌린지 이걸 만들었음 한다 좋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종이부터 시작해야지 흠, 이 종이배와 씨름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궁금하네 근데, 이런 진짜 배 탔으면 좋겠다 바람 물결을 타고 머리에 햇살과 바람이 불고 하아 너무 편안하고 아름다워 여름 내내 배에서 보낼 수 있다면 흠, 또 상상에 빠진 것 같네 하아 그래도 뒤처질 텐데 주위를 끌어야겠다 어? 뭐? 우리 종이접기 배 만들기로 했잖아 어, 맞아 알겠어, 시작할게 긴 테두리를 반으로 접는 것부터 시작할게 그래, 좋네 시작이 좋아 그리고 이제 돌려서 반대쪽도 접을게 잘 접혔는지 봐야 해 좋아, 다시 펼쳐서 모서리 아래로 접어 종이비행기 만드는 거랑 비슷해 근데 당연히 비행기는 될 수 없지 배가 되어야 해 이 가장자리 접어 이제 배 모양이 된 것 같아 배가 아니라면 선정 모자겠지? 좋아 이제 다음 단계는 더 어려워 펼쳐서 다시 아래로 접어야 해 그런 다음 납작해지게 이 가장자리를 밑에 집어넣어 다시 모서리 위로 접어 봐, 멋진 삼각형이 됐어 하지만 아직 배는 아니야 여길 뒤집어야 해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 와, 봐 당겼더니 배가 됐어 너무 잘 만들어졌어 맘에 들어 이제 작은 배가 두 척이네 우리 잘했다 둘 다 잘했어 이번 챌린지 통과야 야, 잠깐만 따라와봐 같이 해보자 야, 너네 어디 가는 거야? 좋아 욕조가 꽉 찼어 주랑할 준비 됐어 야, 봐 뜬다 너무 귀여워 오, 다 접고 있어 그냥 종인데 뭐 매니큐어 손질을 꼭 해야겠다 오, 준비됐어? 좋아 다음 챌린지야 손톱 알겠어 매니큐어 키트를 꺼내야겠다 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 생각엔 이 파란 거 내 옷이랑 잘 어울릴 거야 좋아 이걸 붙일 차례야 좋아 이것 봐 챌린지 완성이야 뭐? 아, 아니야 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와, 너 손톱 완전 웃기다 난 또 종이접기 할 거야 이쪽 모서리를 잡고 반대쪽 가장자리까지 반쯤 접을 거야 그런 다음 위에 삼각형이 있게 다른 모서리를 가져와 이 모퉁이도 다른 삼각형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모퉁이도 좋아 이제 이거 위로 접어야 해 그런 다음 가로질러 접어줘 이제 완전한 삼각형이 생겼어 좋아 응, 다시 열고 그런 다음 모서리를 아래로 접어 이제 이것도 아래로 넘길 거야 그런 다음 마지막 부분을 위로 올려 이 프로젝트에는 접는 게 많아 종이는 두꺼워지지만 주름이 잘 나오게 할 거야 이게 까다로운 부분이야 이걸 열어서 모서리에 집어넣어야겠다 이게 다야 봐, 손가락을 바로 넣을 수 있어 짜잔 이 손톱 좀 봐 소름끼치네 잘했어 내 손톱은 왜 별로지? 콩 너 얼굴 봤어? 뭐래? 정말 너무해 다음 챌린지는 뭘 것 같아? 하기야 이게 다음 챌린지야 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나 이어폰이 있어 그냥 귀에 꽂아야겠다 이러면 될 거야 이 플레이리스트 좋아, 다시 열어여서 좀 더 까다로운 걸 해야겠다 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다시 열어여서 반복하는 거지 난 이 다음 단계가 좋아 재미있어 이 다리 같은 부분을 이 다리 같은 부분을 이 다리 같은 부분을 이제 위로 접어 그런 다음 이 끝을 내려 이제 완성되고 있어 가위 사용해서 가운데까지 잘라줘야 해 이 날개가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나머지 것도 잘려진 날개 부분을 이렇게 접어 하나, 둘, 세 번 접어 좋아, 봐 내 작은 종이학 완성 너무 귀여워 봐 작은 학춘도 출 수 있어 어, 그래? 어, 또 빠졌네 야, 너 뭐해? 어, 플레이리스트 듣고 있어 들어봐 어, 와, 알겠다 이 플레이리스트 죽이네 나도 접어야겠다 오, 춤춰 작은 학아 좋아, 내 학도 완성 춤출 준비 됐어 주는 것 좀 봐 불태우고 있네 아, 거기 무슨 일이야? 이 음악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오, 나도 춤추고 싶네 이제 좀 지루해 오, 마법사 양반 또 왔네 뭘 갖고 왔나 볼까? 다음 젤린지는 꽃이야 시작해 좋아, 이거 어떻게 할지 알겠다 야, 응, 너가 나 좀 도와줘 고마워 자, 여기 사인해 주세요 좋아요 자, 여기 장미요 좋은 하루 보내요 마법사 아저씨 장미 만들었어요 뭐?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어서 으, 알았어요 다른 거 해볼게요 좋아, 이거 조금 그리고 이것도 좀 더 이제 내 가위 좋아, 이 정도면 다 됐어 짜잔 그게 뭐야? 너 또 챌린지 실패한 것 같아 내 가위로 뭔가 해볼 시간이야 하지만 우선 종이 접기를 더 해야 해 좋아, 이 자화 연필로 선을 그을 거야 좋아, 이제 자를 준비됐어 표시된 선까지 쭉 자를 거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열어볼 시간 오, 꽤 멋진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풀을 붙여 그런 다음 접어서 풀로 고정시켜 이제 녹색 빨대랑 접착제가 더 필요해 이 빨대 끝에 풀을 바를 거야 좋아 종이에 빨대를 붙여줘 빨대 위로 종이를 계속 굴리면 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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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리고 이제 다른 종이를 한 번 더 해 이거 잘 되고 있어 예스, 꽃 다 만들었다 오, 그렇게 만들었구나 잘했네 뭐? 어, 맞네 꽤 잘했네 어, 꽤 슬퍼 보이네 슬퍼 보이네 야, 봐 내가 너 것도 만들어 오, 보라색이네 너무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어, 드디어 우정을 되찾았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연필깎이가 아니에요 야채용이에요 오일을 넣고 돌리면 긴 리본이 돼요 정말 쉬워요 얼굴 마사지의 제격이죠 부운 얼굴 안녕 뭐 하는 거야? 오, 이 딸기 좀 봐 음, 냄새 참 좋아 맛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꼭지까지 제대로 먹어야지 즐기면서 말이야 경험하는 거야 물론 적당한 도구가 필요해 이 기발한 도구가 꼭지를 제거해줘 그냥 돌리면 돼 꼭지는 없어 훨씬 좋아 그래, 좋겠다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해 금방 돌아올게 서두르자 내가 보여주지 그 빨대가 필요해요 제발요 잠깐만요 무서워, 빨리요 고마워요 이상해 갈게, 데이빗 휴 나 왔어 이것만 있으면 돼 잘 봐 빨대를 딸기 아래에 밀어넣는 거야 꼭지가 떨어졌어 똑똑하네 잘했어 바꿔서 써볼까 여기 있어 오, 재미있겠다 나 감자 좋아해 껍질을 벗겨야 돼 다행히 준비를 했지 트릭샷 이거면 빨리 할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렵네 짜잔 나머지는 어디 갔어 전화 좀 할게 여보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네, 감자요 데이빗 소퍼요 저예요 사인하세요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자 스위치만 켜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해 난 구경만 하면 돼 난 기계가 좋아 우와 이것 좀 봐 와, 놀랍지 이거 봐 와, 기다란 감자국수야 내 수염 좀 봐 감자도 봐 정말 멋져 난 너무 열심히 벗겼나 봐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과일을 깎아보자 효과가 있어 오렌지를 벗기고 있어 대단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장난감은 시시해 재미있는 거 없나 어, 그거 팝잇이야? 하나 골라 흠, 글쎄 싫어 팝잇 재미없어 까다롭네 뭔가 있을 거야 이건 어때 팝튜브 이리 줘 잘 내려놔 우와 아, 하나 더 오, 정말 길다 어디 갔지? 이거 해볼래? 빨대 잘 봐 우선 위를 잘라내 그리고 아래도 미니 팝튜브가 완성이야 우와 가져 거인이 된 것 같아 이것 좀 봐 재미있지? 맞아 더 가져 어서 거의 다 됐어 내가 코코아 만들었어 난 이거 마실래요 어, 그래 괜찮아 좋았어 잡았다 이것 좀 봐 게임 할까? 정말요? 저 바빠요 집중하자 나랑 공놀이 할까? 아빠 게임 중이거든요 그래 미안 무슨 일이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W키 어디 있지? 안돼 어떻게 이런 일이? 문제 있니? 아빠가 도와줄까? 아, 문제를 알았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하하, 실력을 발휘할 때야 우와 비켜 내가 할게 3D펜을 지워진 키에 사용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키를 전부 덮어 다 마르고 나면 흰색으로 글자를 써 글씨 잘 쓰네 글씨 잘 쓰네 새것 같아 괜찮네 해보자 해보자 옛날 생각나네 우와, 아빠 잘해요 오, 배고파 나도 뭐 시킬까? 그래 비었어 우와 우와, 정말 빠르네 어떡하지? 알았어 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됐다 돈이야 우리가 필요한 거 이리 주세요 여기 있어요 신난다 우와 이것 봐 멋져 젤리곰이 정말 많아 여기 부어 음 맛있어 뭐하는 거야 그만해 한 번에 하나씩 욕심내지 마 넌 재미없어 좋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젤리곰을 그릇에 나눠 담아 젤리를 녹여서 액체를 컵에 부어 다 굽고 나면 다음 색을 부는 거야 모두 다 부을 때까지 반복해 우와 무지개 젤리 먹어보자 고마워 내가 먼저 음 맛있어 왜 진작 생각 못했지 아 놀라지 마 무슨 일이야 누가 내 돈 가져갔어 누구야 제가 설명할게요 그런데 젤리 드실래요 아침 식사 준비 끝 안녕 엄마 어 잘 잤어 네가 좋아하는 시리얼 줄게 먹고 쑥쑥 퍼야지 우유도 잊지 말고 다 먹어 시리얼? 왜 그럼 그렇지 뭐가 있나 아 건강한 과일이 좋겠어 자 여기 초콜릿? 이리 내놔 과일 먹어 과일 싫어요 초콜릿 먹을래요 얼굴이나 닦아 음 젤리 지렁이 도대체 어떻게 어쨌든 이리 내놔 알았어요 이런 건 버려 난 최선을 다했어 뭐지 좋은 생각이 났어 과일 퓨레를 틀에 채워 사과, 딸기, 다양한 과일을 사용해 틀이 채워지면 막대를 꽂아 냉동실에 넣어 얼려 틀에서 꺼내서 더 큰 틀에 넣는 거야 우유를 가득 부어줘 다시 냉동실에 넣어 초콜릿을 골고루 발라 스프링클도 추가해 건강하고 영양가 많은 아침 간식 시리얼이나 과일이 싫다면 이걸 먹어 정말요? 신난다 이건 최고의 아침 식사야 정말 맛있어요 내꺼 무슨 소리 내꺼가 최고야 내꺼 아니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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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자리를 바꿔야겠어 물건을 꺼내자 아직도 써? 이걸 봐 예쁘잖아 음 아니야 이게 최고야 내 케이스는 좀 심심해 오 팝업 케이스가 좋겠어 페인트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케이스 파빗을 페인트로 채워 바로 이렇게 섹션별로 다른 색을 사용해 다 하고 나면 전화기를 넣어 페인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내 우와 효과 만점이야 이거 좀 봐 우와 색깔 좀 봐 내꺼도 해줘 아냐 내꺼 내가 숙제해줄게 내가 할게 안녕 아가야 사과 줄게 음 아 딱딱해 베어물 수가 없어 불공평이 엄마 괜찮아 아가야 걱정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알겠다 도움이 조금 필요할 뿐이야 사과를 바로 여기에 둬야지 잘 고정시켜도 그리고 스위치를 켜 기계가 날 위해 사과를 깎아줄 거야 돌아가는 것 좀 봐 이거면 될 거야 이거 봐 슐리 나 좋아 고마워 엄마 음 집이 많아 기술이라는 거 멋지지 않니 맛있게 먹어 비행기 간다 싫어 이거 싫어 너 엉망이야 오 내게 생각이 있어 이거 해보자 제이크 여기 뭐 있게 어우 추워 맛있다 그래 다 먹어 고마워 엄마 멍멍 어우 안녕 멍멍씨 아이치 어우 코딱지 누가 코딱지랬나 어 아빠 뭐해 조금 따뜻하네 뭐라도 해야겠다 아하 다행히 내가 구급상자를 항상 갖고 다니지 어디 보자 뭐가 필요하지 진짜 무슨 일이야 이건 아직 필요 없어 기침 시럽 어허 이거 맘에 들어 아우 이게 내가 필요하던 거네 헥? 엘리? 어디로 갔지? 히히 여기서 날 절대 못 찾을걸 그냥 채운 자 보고 싶었는데 그럴 일 없어 아빠 엘리 이리 다시 와라 이거 게임 아니다 바보같이 꿇긴 아휴 잠깐 알겠다 허허 이게 효과 있을 거야 뿅중 뭐지? 아무것도 모르네 이제 체온을 재보자 허허 거짓경보였네 다시 책 읽어야겠다 어? 어? 오 안돼 이건 심각해 너 괜찮니? 내 아이스크림 차가워 봐 맛있어 그걸 꽤 시원하다고 해도 돼 허허 정말 시시한 농담이야 아빠 오우 탄산음료 뭐 간식 약간은 먹어도 되지 어서 열려라 엄마 괜찮아? 괜찮아 가 그냥 하나 마실게 병이 고장났나 봐 이걸 해보자 어우 이건 까다롭네 내가 도와줄까? 엄마가 할게 좋아 심각해지는데 진정해야 해 널 박살나게 하지 마라 좋아 탄산음료 캔을 마시지 이건 적어도 열 수 있지 농담하는 거지? 이거 보기 고통스럽네 사실 부끄러워 어우 너가 아니라 바보 같은 건 탄산음료야 더 이상 못 보겠어 이거나 받아라 아 좋아 뭐라도 해야겠다 좋아 인형들아 우리 엄마를 도와야 해 좋은 생각이야 오우 내가 필요하단 거네 예 내가 해냈다 엄마 엄마 너가 이 병 달라며 응 왜 이거 해봐 이게 탄산음료를 열어줄 거야 진짜? 이거 봐 뚜껑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 짜잔 이렇게 쉽지 오우 그래 탄산음료 드디어 내 거야 잘했어 엘리 그리고 캔도 열 수 있어 말도 안 돼 손잡이 끝만 쓰면 돼 꽤 똑똑하지 그치?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쉬운 거야 오우 이건 내가 할게 야 규칙 알지 탄산음료는 안 돼 이런 이건 먹어도 돼? 그래 심지어 병도 열어줘 이건 내가 얻은 거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야 노란색이지 오우 안 돼 너 괜찮니? 어 내 배가 괜찮아 응가 말이 없다 오우 이거 안 좋은데 서두르는 게 좋겠다 아 아 해냈다 편하게 볼일 봐 아 아 못하겠어 오 맞다 이건 어때? 아니 아직도 안 돼 알겠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나 변기 쓸 줄 몰라 알겠어 금방 올게 빨리 음 이걸 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하던 거네 이게 제이크를 도와줄 거야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그렇게는 안 돼 잠깐만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 바보 같아 넌 못될게 굴고 있고 걱정 마 내 친구가 도와줄 수 있어 우와 하지만 어떻게 해? 우선 음식을 먼저 줘야 해 엄청 배고파 하거든 우와 다 먹어라 그러고 나서 변기로 가지 오 그렇게 쓰는 거구나 음식을 먹고 있어 그리고 응가를 하고 있어 꽤 더럽네 하지만 도움은 되네 나 화장실 사용법 알아 자 간다 와 여기서 나가야겠다 고마워 안녕 효과가 있어 브룽 오 안돼 충돌 삐삐 어우 너무 귀여워 야 길에서 비켜 브룽 그거 내놔 아침 식사 시간이야 좋아 나 이거 있어 넌 먹어야지 얘야 아니 나 놀고 싶어 브룽 안된다 했다 다 먹어 그리고 이거 내가 갖고 간다 오 이거 쓸 수 있겠다 브룽 난 레이서다 하하 난 최고의 운전사다 맛있어 얘야 오 안돼 맛있는 아침밥이 이건 안돼 오 알겠다 고마워요 이게 다 해결해줄거야 진작에 이런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쏟을걸 와 그거 뭐야 나 추워 잠깐만 얘야 제이크야 아침 식사로 채워야지 예이 자 어우 이거 봐 고마워 엄마 천만에 더 이상 지저분하지 않지 나 이거 맘에 들어 최고의 운전자가 되는 건 배고픈 일이야 빨리 해야겠다 브룽 이 치약 좀 봐봐 엄청 많아 안녕 제이크 잘했어 이를 닦아야지 어? 우와 아야 이게 다 어디서 났지 제이크 너 뭐하니? 이건 다 썼어 제이크 너가 이 치약 다 썼니? 어 안녕 엄마 응 나 이 닦고 있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엉망이네 얘야 치약 내려놔 왜? 다른 걸 해봐야겠네 나한테 뭐 있게 그게 뭐야? 여기에 치약을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거 벽에 붙여 바로 이렇게 오우 와우 이것 봐 칫솔을 넣으면 적당량의 치약이 나와 그럼 이를 닦을 수 있지 굉장한데? 나 해봐도 돼? 된다 엄마 내가 했어 잘했어 계속 이따가 부모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몇 가지 놀라운 팁을 준비했어요 고마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블러셔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누가 전화했네? 받아야겠다 여보세요? 어? 안녕 진짜? 믿을 수가 없네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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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 통화 중이네 나도 할래 하! 그럴 리가 너도 거기 있어야 했어 좋아 나중에 보자 어? 안녕 난 어른이야 근데 진짜 휴대폰이 필요해 그러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네 히히히히 완벽한 범죄야 하! 우리 예쁜 딸이 왔네 걸렸다! 붙에! 붙에! 포기 안 해 천천히 하! 파우더 칠해줄까 아니니? 간질간질 으아! 귀여워 엄마 자 2번이야 어? 안아주는 거야? 정말 다정해 이게 필요했는데 응 내가 그걸 하려던 참이었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엄마는 준비해야 해 서포는 못 가져올 것 같아 좋아 보여 장갑을 가져와야겠어 아하! 완벽하게 산만해졌어 서둘러야 해 우리 점심 꼭 먹자 여기 있네 너무 부드러워 좋아 이런 애니? 안 돼요! 내가 구해줄게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정말 실망이야 애니 미안해 엄마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치면 안 돼 잠깐만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상자가 딱 필요했어 일할 시간이야 작은 정사각형 판지부터 시작할게 간단히 스케치해볼게 휴대폰 윤곽선이야 예술가가 된 것 같아 이제 몇 가지 디테일을 추가할게 이건 키패드야 지금까지는 좋아 그런 다음 화면을 그려볼게 다음 여기에도 똑같이 할게 이건 휴대폰의 반대편이야 손이 안 떨려서 다행이야 그런 다음 잘라내야 해 이건 쉬웠어 이 두 조각을 뒤집어볼게 다음 부분에서는 글루건이 필요해 가장자리 주변을 따라 풀을 바를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이제 골판지 카드 한 장이 있어 이걸 접착제에 붙일게 이게 휴대폰의 옆면이야 끝까지 감싸일게 이렇게 다른 판지 조각을 위에 올려둬 다른 판지로도 똑같이 해볼게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 합쳐야 해 작은 금속 브래킷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판지 안쪽에 꽂을게 뒤집히는 걸 도와줄 거야 진짜 휴대폰 같지? 이제 색을 칠해야 해 여기서는 수정펜을 쓸게 그런 다음 분홍색 마커로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게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이 귀여운 고양이를 붙일 거야 화면이 있을 곳에 구멍을 뚫었어 그림을 넣을 거야 다 된 것 같아 빨리 애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봐 다시 해보자 여보세요? 애니와 통화하고 싶어 우와 믿을 수가 없어 네 전화야 농담이지? 와 정말 멋지다 걸어야 할 중요한 통화가 있어 대답하는 게 좋을걸 여보세요 애니?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못 믿을걸? 완전 웃겨 다 이야기해줘 인어는 더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불길한데 엄마가 간다 클로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 이 장난감이 지루해 잠깐만 어? 이게 뭐야? 한번 해봐 어? 이거 재미있어 보이네 이리 와 오리야 이 색 좀 봐 재미있는데 잘하면 바쁘겠지 그리고 오리를 바로 위에 올려 그게 다야 엄마 농담이지 그냥 읽고 싶은데 또 뭐야 퍼즐을 완성했어 와우 넌 천재야 다른 걸 가져올게 자 재미있게 놀아 천천히 해 우우 이게 더 낫네 그림을 맞춰야 해 얼마나 어렵겠어 하우 전혀 안 어려웠어 으우 지루해 엄마 또야 어? 안녕 피카츄 잘 지냈어? 뭐야 아 내가 끝냈어 넌 뭐 갖고 놀 만한 게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어서 생각해 아냐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잠깐 혹시 그래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거기서 기다려 딸 판지 한 장이 필요해 그리고 가위도 모서리를 잘라낼게 곡선으로 만들어줘 완벽해 이제 장의력을 발휘할 차례야 다음 부분에는 마커 펜이 필요해 판지의 작은 사각형을 그려볼게 그런 다음 여러 구역으로 나눌게 그리드 패턴을 만들었어 각 사각형에 번호를 매겨줘 이제 그리드를 잘라내야 해 지금은 한쪽으로 치워둘게 분홍색 종이 한 장이 있어 정사각형에 색을 덮는 데 쓸 거야 정말 컬러풀해 뒤집을게 뒷면에 딱 풀을 바를 거야 끈적끈적해야 하거든 이게 들이댈 거야 다음 백지가 필요해 그 위에 하트를 그릴게 그런 다음 피카츄를 스케치할게 실수하면 안 돼 이게 클로이를 즐겁게 해줄 거야 부담감이 너무 커 빠르게 색칠해볼게 피카츄를 잊을 순 없지 나도 저런 장밋빛 뺨을 갖고 싶어 예술 작품이야 이제 그리드로 돌아가보자 뒤집을게 불을 발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붙여 주름지면 안 돼 조각으로 잘라내 이제 틀에 넣을 시간이야 조각을 이렇게 배열할게 멋진 퍼즐이 될 거야 자 준비된 것 같아 클로이도 좋아할 거야 아 깜빡할 뻔했네 조각을 옮겨야 해 오 클로이 널 위해 만들었어 피카츄 이거 보고 있니? 정말 멋져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행운을 빌어줘 흠 이거 까다로워 보이네 이 타일을 여기로 밀고 이걸 옮겨야겠다 집중해야 해 그리고 난 쉬어야겠어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 아 그렇지 이게 마지막 조각이야 엄마 진심이야 뭐니? 퍼 피카츄 아 벌써 끝냈구나 자랑스러워 또 하고 싶어 재미있었어 빨리 엄마 이 케이스는 최고급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건 최고급 팀플이고 와 좋겠다 그래 부러운 거 다 알아 아 기분 좋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어 진짜 재밌다 와 재밌겠네 지금까지 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반짝이를 더하면 어떻게 될지 보라고 이걸 팀플에 부어줄 거야 이 정도면 됐겠지? 그리고 살짝 눌러주면 정말 아름답다 이거 어디든 가지고 다녀야겠어 너도 지금 보고 있지? 다시 해봐 알았어 은은 금 다음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지 우후 한 번 더 와 너무너무 재밌다 우리 집에는 내 전용 반짝이 방도 따로 있다고 쟤 좋겠다 음 뭐지? 이 자투리 종이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평평한 표면에 종이 한 장을 놓고 테이프를 놓은 다음에 연필로 안을 따라 그리는 거야 테이프를 빼고 펜을 사용해 이모티콘을 그릴 수 있지 좋아하는 걸로 뭐든 괜찮아 디테일과 색깔을 잊어선 안 되겠지? 멋지게 그리려면 말이야 종이에서 동그라미를 조심조심 오려내고 윗부분에 칼집을 내준 후 가장자리를 이렇게 모아주면 폼 종이가 입체적으로 편하겠지? 이걸 테이프로 고정해주고 폼 종이에서 팔자 모양을 잘라낸 후에 그 위에 이모티콘을 얹고 팔자 모양을 하나 더 얹은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해주면 끝 나만의 심플 딤플 완성 완벽하군 아 재밌다 스마일 눈물 오 좋은 생각이네 나 어때 보여? 바보 같아 귀여운데? 맛있는 커피야 어 제발 매번 저런다니까 너무 창피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 커피와 먹을 달달한 간식을 만들어줘 응 좋아 음 이거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 좋은 재료가 몇 가지 있어 잠시만 영감이 떠올랐어 일할 시간이야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맛있어 보이네 오 좋아 난 이 마시멜로를 쓸 거야 최고의 디저트를 만들 거야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 내 스모어 메이커 이게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모든 요리 문제를 해결해줄 거야 이 팔을 들어 올릴게 그런 다음 크래커를 바닥에 놔둬 다음 그 위에 초콜릿 한 조각을 얹어 그리고 마시멜로도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줘 이제 팔을 다시 접어줘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제자리에 고정될 거야 으흐 무겁다 스모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준비됐어 이제 돌려보자 봐! 마시멜로가 녹고 있어 다 녹아버릴 거야 맛있는 구름을 먹는 것 같을 거야 됐어 꺼내 음 음 음 맛 좀 봐야겠어 너무 맛있어 보여 저어 아 이것 좀 봐 야 뭐 하는 거야 그건 내 거야 뭐라고? 아 맞다 여기 하나 있어 근데 서두르는 게 좋을걸 계속 여기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해 시간이 얼마 없어 할머니 응 오 맞다 난 압박감을 느끼면 못해 베이킹 통이 필요해 초콜릿을 넣을게 다 쓸 거야 그런 다음 마시멜로를 위에 얹어 오븐에 넣을게 기본적이지만 분명 맛있을 거야 태우지는 마 이제 꺼낼 수 있어 오 냄새가 굉장하네 난 제빵의 대가야 그게 다야? 난 최선을 다했어 끈적끈적해 마음에 들 거야 아 아마도 끔찍해 보이는데 내가 이기겠어 응 경쟁이 안 되네 축하해 이제 그 스모어 줘 어 좋아 그렇게 하자는 건가 안타깝게도 이건 잊지 않을 거야 왜 격겨워 어 와우 방금 봤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TV가 이상해 고장났어 제발 이럴 시간 없어 너무 불공평해 무슨 일이야 딸 봐 TV가 고장났어 그건 절대 안 되지 내가 한번 볼게 흠 이건 문제네 완전 갔어 딸 잔인하고 잔인한 세상이야 이걸 고쳐야 해 알겠다 내가 뭘 갖고 왔는지 봐 아 그게 뭐야 내가 보여줄게 TV 보고 싶었지? 자 이 손잡이를 돌리면 화면이 움직여 저것 좀 봐 와우 정말 멋지다 그치 자 해봐 딸 이 쇼는 처음 보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쇼 중 하나야 오 여분의 반지가 있네 이걸 쓰면 되겠다 이것 좀 봐 민디 너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했잖아 하지만 이건 꽤 특별해 오 돈이다 나 부자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줘 배고파하네 우와 저금통이네 정말 놀라워 새 TV를 위해 저축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야 어서 아빠 같이 보자 사탕통이 비었네 채워야겠다 이건 애슐리가 못 보게 숨겨야지 잔장이 딱이야 여기 두면 절대 못 찾겠지 그건 엄마 생각이지 엄마가 갔네 바로 지금이야 으으 안 닿잖아 흠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어 아 이 의자를 쓰면 올라갈 수 있겠군 거의 다 됐다 됐어 이런 그래도 사탕은 꺼냈네 넘어진 보람이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애슐리 정말 실망이다 사탕을 어디 숨겨야 하는 거지? 뭘 써야 해? 음, 잠깐만 애슐리 야채를 싫어하지 좋은 생각이 났어 이 야채 봉투를 비워야겠군 그리고 사탕을 채우면 여길 좋을 때 보지 않을 거야 음, 이 토마토 맛있겠다 샐러드에 넣어야겠어 어머, 애슐리 사탕은 어딨지? 애슐리, 이 야채 좀 먹어볼래? 뭐라고? 으웩 오, 맛있는데 이 초콜릿은 내가 먹어야지 음, 맛있다 빨래가 벌써 끝났어 좋아 아, 안 돼 잠깐, 그거 내 바지야? 그리고 스웨트 셔츠는? 딸, 유감스럽게도 나쁜 소식이 있어 줄어든 거야? 기분이 안 좋네 하지만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 이걸 드레스로 입을 수 있을까? 안 되잖아 아니면 그럴 수 있을지도 주변에 오래된 상자 있어 제대로만 잘라주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즐거운 비행되렴, 딸 봐, 엄마 기다려, 루나 안 돼 비상착륙 새 배낭을 샀어 멋지다 너무 좋아 그리고 분홍색이야 엄마 최고 진하게 지내자 참 맛있지 쿠키도 있어 한 모금 마실래? 맛있어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어, 바꿀래? 멋져 옛날 옛적에 우후 뭐한데? 해망아 어디 있니?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바보같은 바람 부는 날 뀨 내 친구가? 엄마 어헝 서둘러 애니 아아 엄마가 엄청 화낼 거야 이 상자를 가져갈 수 있으려나? 배낭이랑 비슷하긴 해 오, 마커 우와 좋아, 준비됐어 다시 전화할게 애니 배낭을 쓰지 그래? 사라졌다고 알았어? 바람과 함께 날아갔다고 다 내 잘못이야 오, 딸 잠깐, 니 패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흠, 금방 올게 봐, 고양이 머리 모양이야 훨씬 낫네 색을 칠하면 생동감이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판지라는 걸 모를 거야 자 마르면 몇 가지 특징을 더해줘 아, 너무 귀여워 수염과 리본도 빼놓을 수 없지 이제 뒷면이야 테두리 전체에 핫글루를 발라줘 그런 다음 골판지 조각을 붙여줘 그리고 윗부분이야 오, 애니 내가 뭘 만들었는지 봐 날 위한 가방이야 너무 귀여워 그리고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어 내 펜도 다 예이 자, 학교 갈 시간이야 날 기다리는 거야? 이게 다음 요리 챌린지야 맛있는 샌드위치 저리가 할매 무례하게 굴지 마, 아가씨 와, 잠깐만 여기선 장난치지 마 미안할아버지 난 뭘 써야 하지 흠, 생각해 볼게 아, 알겠다 내게 딱 맞는 게 있어 흠, 냄새는 괜찮네 자, 받아 어, 그게 뭐지? 빵, 그게 다야 이게 내 가방에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달걀을 컵에 넣어 껍질을 살짝 두드리면 어? 깨질 줄 알았는데 잠깐만, 됐다 아, 이거 시간 좀 걸리겠는데 조심, 한 번에 실수면 모든 게 끝이야 껍질을 부드럽게 벗겨 잡았다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 긴장이 녹아내리는 게 느껴져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 오, 이건 큰 조각이네 휴, 다 끝났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이 병에 넣을게 달걀의 색이 입혀질 거야 아, 너무 귀엽다 다음 반으로 잘라 손가락 조심해 달걀맛이 날 거야 치즈로 쌓아줘 신선하고 아삭한 양상추도 토마토를 빼놓을 수 없지 치즈와 마요네즈를 더 넣어 다 하면 나머지 절반을 위에 올려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참깨를 살짝 뿌려줘 그런 다음 약간의 고명을 얹어 그럼 완성이야 맛있고 달걀이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야 음, 좋아 보이네 빨리 먹어보고 싶어 내 할 일은 끝났어 네가 만든 거야? 난 포기 안 해 나도 아직 요령이 있거든 치즈 한 조각이 필요해 그리고 나의 슈퍼 파색이 왜 내가 모든 수고를 해야 해? 치즈를 바로 여기에 넣어 그리고 한번 돌려봐 오, 운동하는 것 같아 헬스장 간 것처럼 몸이 빵빵해질 거야 이 그릇에 담을게 조금만 더 그 정도면 충분해 다음 색을 추가하고 싶어 빨간색 식용 색소를 쓸 거야 이제 섞어볼게 치즈가 색을 흡수하게 해 좋아 보이네 바로 그거지 정말 생동감이 넘쳐 다양한 색 치즈를 더 섞어보았어 다음 단계는 뭐지? 아하 하트 모양 쿠키 커터가 있어 빵에 대고 누를게 이 조각에도 마찬가지야 이제 하트가 두 개야 사랑해 하트 중 하나에 치즈를 누를게 층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그런 다음 다른 하트를 얹어 이제 구워야 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야, 니 샌드위치에 집중해 음, 황금빛 갈색 맛있는 냄새가 나 아, 맛있겠다 이것 좀 봐 끈적끈적해 완벽해 확실한 승자가 인데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마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 아주 장의적이네, 매그 맛있어 보여 오, 구운 치즈 샌드위치 와, 다 재롭잖아 음, 동점이야 진짜? 그건 괜찮아 공평해 보이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예 나도 전화 왔어 네, 오늘 시간 될 것 같아요 응, 응 오늘 시간 있어 아마도 괜찮아 나도 큰 시계 가지고 싶어 그럼 그냥 하나 만들어야지 이제 손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너 시계가 갖고 싶어? 딸, 이리 와봐 너만의 시계를 만들어보자 먼저 워치 페이스야 그런 다음 프레임이야 뒤집어서 뒷부분을 넣어 완벽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헬로우 키티 잠시 있는 게 어때? 이 조각을 뒷면에 붙여 그리고 색을 칠해줘 분홍색으로 실수할 일은 없지 이제 붙여줘 그리고 좋아하는 시계를 밀어넣어 봐 에이바 이것 좀 봐 와우 해줘 이게 정말 다 난리한 거야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해 예이 자, 다시 일해야지 응, 나도 네,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어 넌 어때? 에이바 마술 볼래? 응, 알았어 네 귀 뒤에 뭔가 있어 뭐야? 나 부자다 다른 건 없어? 어디 보자 와우 이 게임 정말 맘에 들어 오, 여기 또 하나 있네 이거 재밌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지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여기는 맞아 이 동장들 좀 봐 와우 다 네 거야 와우 와, 대박 안전하게 지켜야 해 우와 파우치가 너무 작은데 다 안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 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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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해 불가능이란 단어는 내 사전에는 없어 그냥 봐 먼저 판지를 덮어줘 이제 짧은 나무 못을 추가해줘 그리고 그 위에 스프링을 둬 이제 이 조각을 여기에도 그리고 이 골판지 조각 사이로 밀어넣어 이제 이 나무 조각을 붙여 동전이 들어옵니다 상자를 닫을 시간이야 자 그리고 외부를 더 재미있게 만들게 귀여운 얼굴로 바꿔봐 누군가 동전에 굶주렸나 봐 여기 있어 이게 네 동전을 다 담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떡해 보여줄게 준비됐어 이제 하우이에 떨어뜨려 눌러 좋아 너가 해봐 멋지다 좋아 여기 있어 맛있게 먹어 먹는다 와우 정말 멋지다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으흐 뭐라고? 아직 배가 고프대 본 거야 아니야 또 뭐가 있지? 흠 이거 괜찮아 보이네 어 엄마 엄마 아 관심 좀 줘 어 좋아 보이네 이제 엄마 보게 냅둬 안녕하세요 미식가님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요리예요 모두가 좋아하는 간식 초콜릿이에요 이것 좀 봐요 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정말 멋져 저 요리사 나치 근데 엄마는 재미있게 안 놀아줘 지루해 지루해 어 저거 립스틱인가? 갑자기 상황이 흥미로워졌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나쁜 일이야 생기겠어 너무 예쁠 것 같아 모델 같을걸 야 자스민 이 쇼 좀 봐 자스민? 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네 더 줘 안돼 응? 무슨 일이야 안돼 먹지마 아 저건 다른데 잠깐만 내 멋진 코스염을 고쳐야겠어 나의 이 다재다능한 손으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줄게 초콜릿을 달게 부술게 그리고 숟가락에 올려놓을게 촛불 위에 올려놓을게 녹을 때까지 부드럽게 가열해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됐다 초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립스틱 홀더에 부어줘 깨끗한지만 확인해줘 맨 위까지 채워줘 흘리지마 다 하고 나면 굳을 때까지 기다려 다 된 것 같아 이제 먹을 수 있는 립스틱이 생겼어 내가 또 해냈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맘에 들어 할걸 받아 우와 대박이야 와우 저 셰프 정말 창의적이야 나도 봐도 돼 잠시만 와우 진짜 립스틱 같아 거부할 수가 없어 야 엄마 이리 줘 아 맞다 그렇지 우와 내 취향에 딱 맞는 립스틱이야 보기만큼 맛있기를 자 간다 음 맛있어 하루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깜빡했네 예뻐 우리 딸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뭐야 엄마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이제 잘 시간이야 아가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미안해 자스민 내일 끝내자 뭐야 넌 자야 해 여기 좀 봐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진상 부리기 아야 내 귀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아 이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곰돌아 미안해 끝났나 곰돌이가 다쳤어 괜찮아 아가야 내가 고쳐볼게 흠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겠네 아니야 살짝 무서운걸 괜찮을까 노력 중이야 다시 해보자 잠깐만 알겠다 이 곰돌이는 변신을 할 거야 팔과 다리를 없앨게 몸통은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대신 여기에 뭘 둬야 해 생각해 봐야겠어 알겠다 이 베개가 필요해 내가 쓰고 있었는데 이제 곰돌이 거야 날 믿어 엄마가 잘 알아 글루건이 필요해 베개 중앙에 접착제를 바를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곰돌이 머리가 필요해 베개에 붙일게 그런 다음 팔도 똑같이 할게 마지막으로 다리야 어 아늑해 보여 어 자스민 이거 좀 봐 곰돌이가 매일 밤 너와 함께 할 거야 와 곰돌아 돌아왔구나 안아줘 보고 싶었어 너무 사랑스러워 이제 잘 시간이야 좋은 꿈 꾸려 막아야 준비됐어요 시작 간다 세게 쳐봐 파우 했어 아빠 그래 잘했어 이제 백핸들을 연습하자 우와 미안 공이 정말 멀리 갔어 어 뭐야 계속해 저거 진짜야 와 기술이 좋구나 아빠와 딸 소풍 더 좋을 순 없어 아빠가 준비하는 동안 그림 그리고 있어 오이 한 조각 먹어야지 음 아삭해 재밌어요 아빠 오늘은 최고예요 아야 뭐가 물었어 받아라 아아 너무 가려워 먹이 싫어 아아 안되겠어 피해야지 음 오이 맛있네 정말 재미있어 음식에 날씨도 좋고 딸과 함께하고 아빠 조심해요 휴 갔어 드디어 근데 설마 안돼 아빠를 물려고 해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서야 돼 난 행운아야 아야 모기였어요 엄청 큰 걸 내가 무찌렀어요 모기 고맙구나 잠깐만 방법이 있어 이걸 쓰면 돼 깜빡 잊고 있었어 이거면 문제 해결이야 모기장 텐트 우와 정말 멋있어 안에 들어가야지 와 아주 넓어 좋은 점은 모기가 못 들어온다는 거야 내롱 그래 맞아 잠깐 난 텐트 밖이야 어어 으아 베티 아 드디어 새 집에 왔어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이 신문지를 떼어내면 돼 좋아 이제 색칠하자 와 색깔 좋네 으 재밌겠어요 나도 칠할래요 난 예술에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요 해를 그려야지 우와 정말 잘했어 좋아 이제 그림을 걸자 벽에 묻을 박아야지 손가락 조심하고 맞아요 아빠 그냥 벽에다 구멍을 만들면 돼요 쉽네 아빠 아빠 나 배고파요 먹을 게 필요해 배가 고프면 일 못해요 에헴 아빠 배가 꼬르륵 돼요 먹을 거예요 오 그래 알았어 여기 앉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자 둘 다 배가 고파 음 맛있겠다 이런 다시 해보자 좋아 이번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니 베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거야 흠 이거 문제네 잠깐만 흠 이게 쓸모 있겠어 이거면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불만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쟁반으로 써 우와 대단해요 이제 먹을 수 있어 음 정말 맛있어 고마워요 아빠 할 일을 할 뿐이지 잠깐 소리가 안 좋아 접시 들어 너보다 내가 더 필요해 뭐예요? 아 아빠 급하구나 역시 내 딸이야 아 이번엔 큰 거야 하 시원하다 닦아야지 저번처럼 실수하면 안 돼 흠 이제 됐어 어 안녕 아빠 기분이 좋네 으 무슨 냄새야 눈이 따가워 정말 지독해 토할 것 같아 베티가 물을 안 내렸어 물 내리는 걸 가르쳐야겠어 음 이 책 재미있네 멈출 수가 없어 아빠 문어랑 밖에서 놀았어요 재미있었니? 잠깐만 그거 화장지야? 맞네 애들은 정말 어쩔 수 없어 잠깐 냄새가 또 나네 또 나네 으악 저렇게 작은 게 냄새는 왜 이렇게 지독하지? 대단하죠? 나 그림 그릴게요 흠 스티커를 보니까 생각났어 쇼핑을 해야지 흠 어디 보자 바로 내가 잤던 거야 어 어떻게 들어왔어요? 빠르긴 빠르네 이거면 문제 해결이야 이걸 변기 안에 붙이는 거야 물을 내리면 그림이 나타나 이거 마법이에요 해볼래요 얼마든지 으응 제발 나왔다 이제 물을 내려야지 으악 해냈어 그림이 나타나겠어 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와 또야 난 갈게 천천히 해 아 신선한 공기 음 초콜릿 스프레드 좋아 최고야 어? 어 나도 먹고 싶어 자 디나 뭐하는 거야 어 안녕 엄마 잘 시간이야 안 졸려 말 대꾸하지마 응 됐어 가서 씻어 흠 이 이상한 건 뭐야 이런 내가 자초했어 디나를 보러 가봐야겠다 빨리 끝내자 난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 히히히 자 초콜릿 좀 봐 디나 웰 어서 깨끗이 씻어야지 이부터 닦자 어 알았어 그건 할 수 있어 이건 쉬울 거야 조금만 더 으 그 정도면 충분해 민트 향이 날 것 같아 적어도 양치질은 하고 있네 잠깐만 웨이이이이 디나 그만해 끝내준다 저것 좀 봐. 지루할 틈이 없네. 퓨, 이거나 받아. 퓨, 퓨, 난 이 닦는 게 좋아. 그만, 그만해. 왜 그렇게 쳐다봐? 지향 내려놔. 안 돼. 티나. 피해야 돼. 아니, 그렇긴 안 되지. 그것보단 더 잘해봐. 이런. 걸렸다? 이건 실수였던 것 같아. 그냥 양치로 할게. 그렇지.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작은 녀석이 도움이 될 거야. 뭔데? 여기다 놓을게. 그 위에 치약을 올려놓을게. 잘 봐. 너무 헷갈려. 칫솔을 입에 넣어. 그러면 완벽한 양의 치약이 나오지. 보이지? 아주 쉽지? 와, 마치 미래에서 사는 것 같네. 나도 해볼래. 바로 그거야. 된다. 잘했어. 엄마, 나 해냈어. 장하다, 우리 딸. 커피 더 줄까, 티나? 더 줘. 너무 추워. 이거면 따뜻해질 거야. 뿔루, 맛있겠다. 따뜻함이 좀 필요해. 음, 좋아. 아, 좋아. 커피 얼마나 마시면 과한 거지? 계속 줘. 뭐 어때? 맛있고 따뜻하잖아.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어. 머그잔이 많아서 다행이야. 그래도 설거지는 안 할래. 벌써 기분이 나아졌어. 근데 소변이 마렵네. 금방 올게. 그래. 마지막 한 잔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어서. 뭐야? 방금 뭐였어? 베티, 괜찮아? 무슨 일이야? 변기 시트가? 얼음장 같아. 아, 초보나 하는 실수네. 좀 데우면 돼. 아, 진짜로? 대신 이걸 해봐. 좋아. 이렇게 하면 빨라질 거야.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래. 뭐, 나한텐 이게 있어. 이거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이젠 별로 똑똑하지 않지? 아, 티나? 뭐? 문제가 살짝 있어. 뭔 상관이야.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이제 어쩌지? 잠깐만. 찾은 것 같아. 멈춰봐. 어떻게 한 거야? 어? 그거 줘. 이게 더 중요해. 레깅스를 변기 시트 위로 올릴게. 그 다음 구멍을 뚫을 거야. 어때? 한번 해보자. 해봐. 우리가 친한 건 알지만 가. 오, 따뜻하고 좋네. 좋은 생각이었어. 어디까지 했지? 커피 더 줘. 음, 넌 맛있어. 컴배. 이제 내가 화장실 가야겠다. 못 참겠다. 나중에 고마워해라. 나중에 고마워해라. 밖에 너무 따뜻하고 좋네. 물에 몸 좀 담궈야겠다. 모래가 너무 뜨거워. 아휴, 이런. 나 어쩌지? 나 갇혔어. 세상에. 저 사람 좀 봐. 와, 너무 멋지다. 눈을 돌릴 수가 없어. 오, 세상에.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저기, 구해주러 왔어요. 자, 이 파빗을 밟아요. 발을 보호해줄 거예요. 걸을 때마다 이걸 계속 옮겨줄게요. 됐다. 물에 거의 다 왔어. 휴, 해냈다. 더 이상 따가운 모래는 없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위우, 여기 완전 난장판이네. 파티용품이 사방에 있어. 싱크대엔 더러운 접시가 있고. 음. 야, 누가 청소할지 가위바위보 할까? 좋았어. 종이가 바위를 이기지. 내가 이겼다. 으, 알겠다. 내가 모래할지만 좀 적어놓고. 여기 사람들이 잊어버린 가방과 물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 쓰레기와 음식도 잊지마. 물론 여기엔 더러운 접시들이 가득한 싱크대가 있지. 야, 여기 좀 봐. 무산이야. 와, 파빗이 많이 있네. 그것도 이제 주워야 할걸. 자, 받아. 휴, 그거 맞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정하는 게 좋겠다. 잠깐, 이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아, 이거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리고 이 목록엔 왜 이렇게 많은 파빗이 있는 거야?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냥 잘라서 이 줄을 떼내는 거야. 나의 믿음직한 글루건 차례야. 바로 여기에 핫글루를 한 줄 발라야지. 그런 다음 접착제에 파빗줄을 붙여줄 거야. 완벽해.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였어. 이제 이걸 문에 붙여줄 거야. 그런 다음 체크리스트에 넣어야지. 좋아. 나 이제 일할이 준비됐어. 이 접시들 최악이니까 이것부터 해야겠다. 자, 반짝반짝 빛나지? 됐다. 그리고 이제 파빗을 누를 수 있어. 이제 이 쓰레기 좀 주워야지. 좋았어. 컵과 파빗은 다 됐어. 와, 파티용 모자가 여기저기 남아있네. 그리고 난 빨대와 양말을 다 치웠어. 아, 다시 깔끔한 부엌이 되었어. 오늘 밖에 찌는 듯이 덥네. 다리에 햇빛 좀 재워볼까나. 응, 이거 편하네. 하지만 난 비디오도 좀 보고 싶어. 태양이 너무 밝아. 화면이 안 보여.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비디오 전부를 놓치고 있어. 흠, 나 거기서 뭐해? 짱, 나보다 너가 이걸 더 필요로 하겠네. 좋아, 고마워.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거야. 흠,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돼. 태양이 여전히 너무 밝아. 폰에 그림자를 들이올 수 있는 게 필요해. 그게 대체 뭐야? 이런, 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진 않네. 오, 저기 요가하는 저 남자 좀 봐. 균형 정말 잘 잡네. 야, 좋은 생각이 났어. 그냥 이걸 가지고 삐용. 야, 내가 햇빛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 요가 매트에서 이 모양을 잘라내기만 하면 돼. 그런 다음 이 나무 고챙이로 구멍을 여기에 뚫어. 자, 이러면 될 거야. 이제 선글라스 차례야. 내가 방금 만든 구멍에 밀어넣어 줄 거야. 좋아, 되네. 그리고 이제 안경을 위로 넘길 수 있어. 완벽해. 자, 여기. 한번 해봐. 이거 좀 이상해 보이긴 한데. 알겠어. 말도 안 돼. 이거 굉장해. 화면이 완전 잘 보여. 너 정말 천재다. 너 정말 천재다. 이 책 지금까지는 꽤 재미있네. 뭐, 어디 보자. 재미있는 일 없나. 와, 너무 예쁘다. 나보고 자기 쪽으로 오라는데. 좋았어. 갑니다. 안녕, 요즘 어때? 응? 으, 대체 뭐야? 날 완전 천재네? 좋아. 좀 더 멋있어져야겠다. 오, 팔굽혀기가 보기보다 어렵네. 응, 또 오냐? 오, 아야. 그거 참 힘드네. 게다가 호감을 사지도 못했어. 대드리프트는 어떨까? 흥, 쟨 저게 멋지다고 생각하나? 태양이 지금 이쪽으로 드니 너무 눈부시네. 안 돼. 우산, 멈춰. 멋있어 보이려면 너가 필요해. 야, 나한테 이 멋진 파빗이 있다. 야, 진심이냐? 핑크색 하트 모양 파빗이잖아. 으아! 그거 충격적이었어. 눈치챘을까?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배가 슬슬 고파오는데. 간식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 것 같네. 어? 잠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알겠다. 좋아. 나한테 파빗이 있으니 여기에 사탕을 좀 추가해야지. 다음은 녹은 초콜릿이야. 파빗 틀을 얼마나 잘 채우는지 봐. 초콜릿으로 이걸 다 잘 채워야 해. 이제 남은 몇 줄만 채우면 끝. 그리고 마지막 거. 완벽해. 초콜릿에 막대기 추가하는 걸로 끝내야지. 그런 다음 그냥 세팅해놔야지. 좋아. 에헴. 저기, 내가 간식 갖고 왔어. 오, 진짜? 와, 자, 자리에 앉아. 나만을 위해 이걸 만들었다니. 너무 다정하다. 그래? 정말 맛있지? 나 너무 행복해. 사실 보기보다 더 어려웠는데. 걱정 마. 내 근육이 도움이 됐어. 오, 이 반지 너무 예쁘다. 그녀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잘 줄 수 있을까? 아, 너무 빨리 왔네. 숨겨야겠다. 아흠, 안녕. 미안해. 근데 내가 줄 게 있어. 우와, 반지야. 고마워. 자, 내가 손가락에 넣어줄게. 오, 빠졌다. 내가, 음, 내가 다시 해볼게. 다른 손가락에 한번 해볼게. 아마도. 응, 안 맞을 거야. 괜찮아,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음료나 마실래. 잠깐, 잠깐, 잠깐. 좀 기다려봐. 내가 대신 열어줄게. 흠, 안 되네. 좋아. 이 칼로 해볼게. 아니면 이빨로 해보면. 어, 그러지 마. 이가 부러질 수 있어. 이런. 오늘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 허, 아직 반지가 있는데. 내 손가락이 끼워서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됐다. 자, 여기 너 음료수. 그래, 반지였어. 두꺼울 열 수 있게 해줬어.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반지를 목걸이로 쓸 수 있어. 이제 손가락에 안 맞아도 상관없어. 하이킹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경치도 좋지. 그치? 그래, 그런 것 같네. 내려가서 저 해변 보러 가자. 난 저기 가고 싶지 않은데. 모래가 많아 보여. 진심이야? 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겠어. 모래가 너무 많아. 샌들 안에 다 들어갔어. 대신 이 바위를 밟아야겠다. 야! 뭐야? 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어휴, 너 오늘 정말 애처렁구네. 내가 너 샌들 손봐줄게. 끈을 제거하고 글루건을 써야지. 샌들 모양을 따라 접착제를 한 줄씩 발라줄 거야. 자, 이거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이제 위에 또 다른 샌들을 더해줘야지. 잘 붙었는지 확인하게 눌러주고 샌들 네 개면 되겠지? 자, 널 위한 해결책이 있어. 새 샌들이야. 정말 잘 신겨지네. 나 감탄했어. 이제 발에 모래 안 들어간다. 좋아. 해변 둘러볼 준비됐어. 저녁 식사 시간. 하지만 먼저 사과주스 한 잔 마시고 싶어. 딱 이게 필요했어. 맛있어 보여. 음, 제일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다 놓을게. 음, 뭘 만들어 볼까? 피자. 그래, 피자. 음? 무슨 소리지? 음, 내가 헛걸 들었나? 어디까지 했더라? 이 소리는 또 뭐지? 잠깐만. 사과주스가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이상하네. 유령이 있나? 내 주방이 물리법칙을 무시하나? 나 이해가 안 돼. 계속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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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줘. 아, 이 병원함. 드디어 나와 잭만이 있어. 정말 기대했었는데. 어? 뭐지? 무슨 일이지? 집 전체가 흔들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거 엄마는? 지인아, 걱정 마. 엄마가 간다. 괜찮아, 딸. 내가 뭘 밟은 거야? 너무 끈적거려. 자방에 있네. 이건 콧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이해가 안 돼. 어, 아가야. 엄마 왔어. 기분이 안 좋아. 나한테 묻었어. 너무 더러워. 못 참겠어, 엄마. 금방 돌아올게. 빨리 와. 약 가져왔어. 이제 기분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거야. 크게 벌려. 싫어. 절대로. 이쪽 쪽이 절대 빼지 않을 거야. 흠, 생각보다 까다롭겠어. 어, 비행기 난다. 공항은 폐쇄되었어. 좋아, 알았어. 히히, 내가 보여줬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야. 너 이거 먹어. 더 이상 말대꾸하지 마. 맛 좋다고. 방금 숟가락을 발로 찼어? 갈아대 수업 보내지 말걸. 손으로도 뭘 할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 그건 약간 무섭네. 지원이 필요해. 의사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딸이 약을 먹지 않아요. 딱 맞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금방 돌아올게. 너무 반가워요. 에헴, 돈 주세요. 이게 잘 되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야. 진아,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마음에 들걸. 응, 저건 뭐지? 공갈 젖꼭지처럼 생겼네. 한번 써볼래? 맛있어 보이지? 응, 좋아. 어, 맘에 들어. 그리고 안으로 약을 짤 수 있어. 으, 아니네. 재채기가 사라졌어. 하, 밖에 나오니 좋네. 역시 자연이 최고야. 얜 뭐 하는 거야? 곧 어두워진다고. 웬디, 뭐해? 빨리 와. 기다려. 자연이 뭐라고. 재미없는데? 킬을 신을 만한 곳은 아니네. 신발이 망가지겠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어. 도마. 어? 아무것도 없네. 슬슬 후회가 되네. 내가 수박을 가져왔어. 그걸 하루 종일 끌고 다닌 거야? 이런, 칼이 없잖아. 이걸 어떻게 자르지? 흠, 이 이쑤시개를 써볼까? 이쑤시개를 수박에 꽂은 다음에 손으로 벽 파다. 와, 엄청나다. 하, 맛있겠네. 진짜 맛있어. 웬디, 빨리 와. 계속 가야 한다고. 안 돼. 좀 쉬어야겠어. 내가 걷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계속 못 가겠어. 알았어. 저기 실만한 곳이 있는 것 같아. 으, 여기도 괜찮다고. 여기면 되겠다. 앉아서 좀 쉬어. 진심이야? 쉬자고 한 건 너잖아. 자연이고 나발이고. 옷이 망가지면 안 되는데. 아, 알았다. 이 나무 같은 거 아래에 앉아볼까? 음, 좀 지저분하네. 아하, 이거다. 티슈 위에 앉으면 되지. 아하, 살겠네. 숨 좀 돌리자. 으아! 모기잖아. 아야! 으, 짜증나. 무슨 소리야? 좀 조용히 해. 치, 알았다고. 아, 편하다. 흠? 어, 이거 거미야? 거미랑 눈이 마주쳤어! 뭐야? 본때를... 보여지 마! 그만해. 제니퍼! 자연을 좀 즐겨보라고. 거미가 먼저 시작했어. 아, 어떻게 해야 할 줄 알겠다. 나무에 이 랩을 둘러야겠다. 좀 어지럽게 시작하는데. 흠, 저 나무에도 감아야지. 겹겹이 감는 거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계속 계속 감아서 랩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야 해. 튼튼해야 하거든. 이제 위에도 랩을 감아줄 거야. 짠! 끝났다. 나만의 해먹 완성! 올라가 볼까? 웬디가 뭘 하는 거지? 아, 안녕? 뭐? 너무 부럽다고? 저렇게까지 하다니 참 놀랍네. 흠, 너무 눈부셔. 어떻게 자라는 거야? 그늘을 찾아야겠어. 자, 텐트면 되겠지? 웬디!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냅두자. 안 그래도 이게 필요했는데. 이 텐트를 여기로 옮기면 되지. 내 매트리스가 어디 갔지? 아, 신난다. 엄청 재밌겠어. 그만해! 내가 쓰고 있었잖아. 어? 너 운동 좀 더 해야겠다. 이리 줘. 가져가 봐.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 잠깐 기다려봐. 금방 돌아올게. 매트리스는 여기 두고. 그리고 위에 텐트를 올리는 거지. 웬디도 만족하겠지? 자, 여기. 와, 멋지다. 매트리스를 나눠 쓸 수 있겠어. 아, 이게 인생이지. 잠깐, 여기 빙상 같은 건 없지? 당연하지. 좀 즐겨봐. 못되게 굴지 마. 아, 진짜 시원하다. 뭐, 자연도 그럭저럭 괜찮네. 다음에 또 와도 되겠어. 음, 맨발로 걸어다닐 순 없지. 슬리퍼를 신어야겠어. 이러면 되겠지? 이걸 가져와서 다행이야. 오, 아야!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제니퍼! 웬디, 왜 그래? 나 좀 도와줘. 아무것도 못하겠네. 왜 그러는데? 팔이 너무 아파. 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널 들어볼까? 고기보다 꽤 무겁네. 이건 안 되겠어. 또 뭐가 있나? 아, 신발 좀 벗어봐. 어, 그래. 나만 믿고? 맡겨봐. 슬리퍼에서 끈을 제거해야 해. 그리고 글루건이 필요하지. 슬리퍼 가장자리에 글루건을 발라주는 거야. 한 바퀴를 돌리면 이 위에 슬리퍼를 또 얹는 거지. 이렇게 겹겹이 쌓은 후에 맨 위에 슬리퍼를 얹으면 웬디의 발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신어봐. 와, 근사하다. 빨리 신어보고 싶어. 키가 쑥 컸네. 바닥에도 안 닦고. 흠, 이건 팔아도 되겠는데? 컵을 놔야지. 티파티하는구나. 귀여워라. 첫 주전자는 어디 갔지? 방금 끓인 거야. 마음에 들 거야. 사탕도 있어. 걱정 마. 하나씩 먹을 수 있어. 간식이 또 있어. 맛있는 소시지. 잠깐, 충분한가? 우리는 셋인데? 소시지는 하나야. 안 되겠는데? 세 조각으로 잘라야지. 넌 할 수 있어. 네 힘을 보여줘. 아, 안 잘려줘. 이런, 미안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우리는 셋인데, 보세요. 어, 그래. 문제구나. 하나, 둘, 셋. 소시지는 하나구나. 생각을 좀 해야겠어. 해결 방법이 있어. 이 작은 가젯을 봐. 바로 이거야. 여보세요? 주문할게요. 이거 봐, 메디슨. 소시지를 신속하게 잘라줘.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걸 열고 소시지를 홀더에 넣자. 이 금속 막대가 소시지를 여러 조각으로 자를 거야. 이렇게. 우와, 정말 쉽네.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이 나올까? 와, 이리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접시에 놓아줄게. 이제 됐어. 응, 고마워요. 아, 해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역시 기술이 최고야. 티파티 재밌게 해. 너도 먹어, 곰돌아. 착하기도 해라. 이거 어쩜 봐. 요즘 도둑이 극성이래. 아니야. 어, 그래, 알았어. 메디슨. 왜, 오빠? 걔 산책 데리고 나가. 알았어요. 준비 좀 하고요. 다 됐어요. 가자. 잠깐. 비닐봉지 가지고 가야지. 으, 더러워. 싫어요. 알았어. 그럼 나도 갈게. 얼른 해버리자. 좀 쉬려고 했더니. 여기 좋지. 왜 그러니? 아, 알았다. 볼일 보려고? 그래, 어서 해. 휴,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네가 치워. 아빠가 키우자고 했잖아요. 으, 왜 이런 건 항상 내 몫이야. 만지기 싫어. 냄새나. 미안, 못하겠어. 그냥 둘 순 없어요. 알았다. 네 머리 집게를 쓰자. 이걸로 집으면 돼. 잘 보고 배워. 이걸 봉지 안에 넣어. 그리고 집으면 돼. 그러면 만지지 않아도 돼. 이제 봉지를 뒤집어. 작업 완료.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고. 난 머리도 좋고, 코스염도 멋져. 이 집게 돌려줄게. 네, 가자. 아, 이렇게 오래 걷긴 처음이야. 열쇠가 오늘은 안에 있어야 할 텐데. 어? 흠. 어, 안 돼. 누구를 잡을까? 난 안 돼. 제발 안 돼. 어? 이건 아니네. 흠. 어, 안 돼. 숨을 곳이 없어. 쿠키야? 좋아. 여기로 가자. 아아! 대체. 뭐 어쨌든.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끝났어. 사랑해. 오우. 다행이다. 집이 제일 좋아. 오우. 이거 안 되네. 아유. 이런. 맞는 열쇠가 여기 있을 건데. 이게 뭐야? 서민 음식? 내 세련된 취향은 너무 앞서가지. 여기. 무슨 일입니까? 어, 일로 와봐요. 음, 음. 여기 펜만 챙겨갈게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모르겠어. 맛 좋은 거요. 따라 알겠어요. 단 거 좋아해요. 어, 아니요. 오케이. 좋아. 그래요. 식욕은 왕성하나요? 네? 어, 뭐 별로. 뭔가 좀 대단한 게 필요한데요. 돈은 두둑해요. 보이죠? 그럼, 말이 필요 없죠. 이건 어때요? 보기보다 맛있어요. 날 믿어요. 이건 무슨 질라쁜 장난인가? 진짜로? 먹는 거예요. 진짜로? 고마워요. 이거 시큼한 사탕이야? 정말 특별하고 작은 간식이네.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벌써 군침이 도네. 으으, 간지러워. 기분 좋네. 이제 담가 볼까? 조심. 으으, 여기 부드럽다. 이제 더 맛있을걸. 들어간다. 으으, 너무 좋아. 엄청 축축한 연애. 세차장 안에서 운전하는 것 같아. 으으, 어, 벌써 다 먹은 거야? 어, 내 머리. 다 먹었다. 저기, 하나 더 있다고 말해줘요. 그냥 다 갖고 가요. 으음, 좋은 거래 같은데요. 짜잔! 일주일째 캔디 변기예요. 자요. 와, 정말 땡큐해요. 아냐, 제가 고맙죠. 와우. 와우. 으으, 여기 정말 더워지고 있어. 좋아. 여자가 여기에 올 때가 됐지. 와우. 뭐야? 어? 여자야? 하하, 어쨌든. 오우, 거짓말이 아니었네. 와우. 좋아. 땀 흘릴 시간이야. 으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오우, 이거 진짜 무겁다. 아우! 아우! 아우. 쟤나랑 데이트하고 싶을걸? 우우, 이제 몸이 풀리고 있어. 땀조차도 사랑스럽네.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봐봐. 와우, 심장이 막 뛰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 둘. 그리고 뛰고 있네. 완전 잘 뛰네. 하는 것 좀 봐. 우우, 피가 솟구치고 있어. 야들아, 내가 하겠스. 제이크가 잘하고 있네. 그러던가. 아흠, 나 좀 볼래? 오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말도 안 돼. 오우, 이런. 저 냄새 고약해. 이런. 오우, 그거 안 좋네. 오늘 아침에 데오드란트를 바라는 걸 깜빡했어. 하지만 늦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준비됐어? 냄새를 없애보자. 오우, 진짜 젖었네. 그리고 약간 따끔하기도 해. 오우, 안 돼. 다 떨어진 것 같아. 어? 오우. 여기 남은 게 있나? 아우, 오우, 이런. 비어있을 리가 없을 줄 알았어. 확실히 많이 발라야 해. 휴. 너 거기 밑에 괜찮아? 어? 어? 어쨌든, 자네가 도와줄게. 너 괜찮아? 괜찮아? 어허. 너 때문에 잠시 놀랐잖아. 봐. 제발 너 낫기를. 나 팔굽혀펴기 하는 거 도와줄래? 이번에는 기절하지 마. 오우, 누군가가 데오드란트를 놔뒀네. 겨드랑이 냄새나는데 잘됐네. 어허.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아요. 공부랑 따분한 수업.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학교 생활에 약간의 마법을 더해드리죠. 좋아, 얘들아. 주목. 이거 시험에 나와. 네. 좋은 태도야, 메디슨. 어? 선생님이 뭐래? 이 게임에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 우와, 메디슨 잘하네. 그래, 나도 알아. 이제 넌 끝이야. 이길 수가 없어. 노력은 해봐야지. 이 질문에 답할 사람, 얘들아? 정말 재밌어요, 선생님. 아, 고마워. 예상 밖이네. 우후, 이 게임 정말 좋아. 제발, 쟤한테 질 순 없어. 뭔가 수상해. 다행히 준비를 했지. 나랑 똑같아. 좋아, 아직 바빠. 계속해. 역시 생각대로야. 잠깐, 쟤아. 내가 이겼어. 안 돼. 이길 수 있었는데. 아야. 멍들겠어. 어, 버튼이 이리로 갔구나. 이걸 고치고 게임을 꺼야 돼. 어떡해? 음, 이거 까다롭겠어. 아니야, 그건 안 돼. 으, 그게 좋겠어.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 모델링 점토로 작은 버거를 만들어 붙여. 치즈도 있어야지. 빵도 얹고. 다시 키보드에 올려. 완벽해. 작동한다. 얼른 공부하는 척. 아, 무슨 일이지? 잠깐. 게임, 저기 있었는데. 게임이요? 괜찮으세요? 문제 풀고 있는데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나 봐. 미안, 얘들아. 계속해. 완전히 속았어. 게임하자. 게임하자. 좋아, 아무도 없어. 얼른 간식 먹어야지. 우, 사탕. 놔줘. 아, 그래, 먹어. 아, 다 먹었어. 난 못 먹었어. 음, 잘 먹었다. 오, 껌이 있네. 맛있겠다. 그거 껌이야? 안 돼. 잠깐, 내 거야.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짜증 나. 좋아,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를 거야. 사둘러야지. 감자칩 냄새가 나. 꼭 먹을 거야. 어? 조용히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고, 고, 고. 뭐야? 이봐. 이리 와. 아, 비었잖아. 으, 잠깐. 좋은 생각 있어. 우선 튜브를 반으로 잘라. 그러고 나서 예쁜 종이로 덮어. 보기 좋아. 절반을 좋아하는 사탕으로 채워.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 위에다 연필을 놓는 거야. 연필꽂이처럼 보여. 하지만 맛있는 비밀이 있지. 지금이 기회야. 종이를 올리면 사탕을 먹을 수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아, 그냥 연필이구나. 사탕인 줄 알았어. 휴. 아슬아슬했어. 효과가 있어. 수업이 늦으면 안 돼. 시간이 없어. 거의 다 왔어. 이 장애물을 봐. 아무것도 날 막을 순 없어. 종이 울리기 전에 책상이 도착할 거야. 난 준비된 공부벌레거든. 난 준비된 공부벌레거든. 해보자. 출력! 조심해! 이봐! 안 돼! 어? 나 그 책 읽었어. 성공할 거야. 날 막을 순 없어. 거의 다 왔어. 안 돼! 안 돼! 수업 시간이야. 비켜! 멈출 수가 없어! 이거 안 좋아. 어떡하지? 아파. 내 안경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왜 다 뿌옇게 보이지? 누구야? 아야! 안경이 필요해.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먼저 성냥에 접착제를 발라. 그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 완벽해. 이제 성냥불을 붙여. 녹여서 블루를 부드럽게 해. 그러고 나서 안경 다리에 발라. 이거면 단단히 붙을 거야. 우리 멋져. 더 중요한 건 보인다는 거야. 잠깐! 러시아! 늦었어! 저리 비켜! 비켜! 좋아, 얘들아. 시험이야. 공부는 했겠지? 완전히 망했어. 어? 이거 알아. 큰일 났어. 그냥 찍어야지. 빈칸보단 낫지. 아, 이거 어렵네. 도움이 필요해. 뭐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져갈게.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좋아, 다음 계획. 이런, 선생님 오신다. 이거 숨겨야 돼. 흠, 내가 보고 있어. 매의 눈으로. 그래요? 이건 못 봤죠? 서둘러야 돼. 이런, 망했어. 다른 방법을 쓰자. 구조요청! 답안이 필요해. 어, 뭐야? 장난하는 거야? 거니에? 또? 접었어? 좋아. 다음 문제는 45. 어, 여기서 만나다니. 그거 내봐. 잠깐만. 나오미! 너 큰일 난 줄 알아? 제레드?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제레드가 아니었어. 날 속일 순 없어. 나 농갓 술술을 다 알아. 여보세요? 정말 못됐어. 이제 어떡하지? 어, 알았다. 아, 손가락이 모자라. 발을 씻길 잘했어. 좋아, 어디였지? 뭐 하는 거야? 에헴, 나오미! 잠깐만요. 헛갈리잖아요. 다 했다. 재미있었어. 여기 있어요. 우와, 빠르네. 애니, 나 좀 도와줘. 알았어. 이거 봐. 숫자에 2를 곱해. 바로 이렇게. 그리고 점을 옮기면 돼. 정말 쉬워. 우와, 놀라워. 고마워. 이걸 왜 진작 몰랐지? 이거야. 시험지 내야지. 성적 좋을 거야. 어? 설마, 어떡해? A잖아. 난 천재야. 오늘은 새해 전학생이 있어요. 메디슨한테 인사해. 안녕. 어디 앉을까? 여기는 안 돼. 어디 앉을까? 엠마 옆에 앉아. 와, 고마워요. 뭐야, 난 운도 없어. 안녕, 친구야. 난 메디슨이야. 우리 짝꿍이야. 우와, 기 빨려. 손 좀 놔. 정말 신나. 난 친구 사귀는 게 좋아.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무슨 음식 좋아해? 어디서 자랐어? 수업이 끝나서 다행이야. 동물 키우니? 난 고양이 있는데 이름은 미튼이야. 이거 너 주는 거야. 레오, 고마워. 레오, 고마워. 우리 나중에 만나자. 엠마,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럼 좋지. 그럼 좋지. 어디 가는데? 갔어. 휴. 여기 잠깐 숨어 있어야지. 어디 갔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나라면 어디 숨을까? 아하. 여기 조용해. 잠깐. 안녕, 친구. 왜 여기 있어? 도망칠 수가 없어. 떼어버릴 수가 없어. 어디 가나 있어. 잠깐만. 방법을 알 것 같아. 이어폰만 있으면 돼. 천을 소매로 넣어 당겨. 그리고 귀에 꽂아. 머리카락이랑 손으로 가리는 거야. 음악을 들어도 메디슴이 절대 모를 거야. 안녕, 임마. 점심에 뭐 먹을 거야? 정말 좋다. 내가 파오파우 그러다가 깼어. 너희, 그만 떠들어. 죄송해요. 마지막 경고야. 애니, 전화기를 쓰자. 좋아. 말하는 거 아니잖아. 전화기 쓰지 말라고는 안 했어. 정말 웃겨. 잠깐, 또 딴 짓을 하고 있어. 전화기 금지. 이건 압수야. 아, 불공평해. 이제 어떡하지? 너무 지루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포스트잇만 있으면 돼.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 그리고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 폰케이스에 붙이면 앱처럼 보여. 공책을 전화기 모양으로 잘랐어. 이걸 전화기 케이스에 붙여. 메시지를 추가해야지. 전화기 같아. 쉿, 라우미. 이거 받아. 우와, 정말 멋져. 답장해야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 전화기 없어도 돼. 얘들아, 뭐하고 있니? 어, 필기하고 있어요. 좋아, 그래야지. 책 10장을 보면. 사진을 찍어야겠어. 애니, 이거 봐. 정말 웃겨. 그 사진 올리자. 너무 아름다워. 거대한 초콜릿빵. 그리고 다 내 거야. 응, 너무 맛있어. 하지만, 약간 거친해. 이게 뭐야? 새로운 맛인가? 잠깐, 안에 뭐가 있어? 황금 티켓이야. 말도 안 돼. 이런 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엄마! 잠깐, 무슨 일이지? 으아! 참나, 옷이 다 더러워졌어. 와, 여긴 어디지? 굉장해. 안녕?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소름끼치는 초콜릿 아저씨다. 저 아저씨 작품에 완전 팬이에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어, 황금 티켓이 있어요. 응, 그거 필요 없어? 특히 이빨 자국 있는 건. 가자. 자, 여기는 작업장이고. 어, 여기서 초콜릿 마법이 일어나죠. 어? 먹고 힘내요. 이거 굉장하다. 잠깐만. 쉿. 작업자들은 초콜릿에 온 집중을 해야 해요. 어, 그렇죠. 그리고 여긴 내 사무실. 여기서 그 맛있는 맛을 다 떠올리지요. 보다시피 온갖 종류의 사탕이 있죠. 잠시만. 사탕 좀 먹을래요? 이건 어때요? 어, 좋아요. 아니면 이거? 네, 좋아요. 어, 내게 생각이 있어. 공간을 좀 비울게. 이 바나나에 나뭇꽃을 꽂을 거야. 접시가 필요해.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 이제 초콜릿을 뿌릴게. 바나나를 확실히 덮어줘. 음, 넌 맛있어 보여. 굽기 전에 토핑이 필요해. 맛있는 사탕. 고를 맛이 너무 많아. 하나 먹어봐요. 궁금해 죽겠다. 음, 난 이걸 즐길 거야. 와, 아저씨는 과자 천재네요. 내가 모르는 걸 말해줘요. 하지만 넌 가야 해. 어? 하지만 여기 있고 싶은데요. 미안.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아니, 그러지 마. 어, 다 꿈이었어. 내 머리에 이건 뭐지? 잠깐. 그거 진짜였어? 쉿.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야. 우와, 이거 강렬하다.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어. 아우, 감자칩 다 떨어졌다. 괜찮아, 간식 더 있어. 영화 보면 배가 너무 고파.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잠깐. 학교를 줬다. 옷 입어야겠어. 그냥 청바지 입어야겠다. 어허, 왜 안 들어가지? 이거 안 좋은데? 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소용없어. 이건 제안이야. 아아악. 어, 이런. 어, 나 완전 허당이야. 아, 뭐. 어, 안 돼. 제발, 안 돼. 아우. 아우. 안 돼. 미안. 아아악. 아아악. 미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청바지가 안 맞아. 그게 다야. 별거 아니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땀 좀 흘려보자. 해보자. 그 태도지. 그 태도지. 너, 잘하고 있어. 미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거 힘드네. 진짜로? 아, 이거 해봐. 아, 도와주려는 거야. 잠깐.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사과를 반으로 잘라야겠어. 그리고 과일을 좀 넣어줘.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과를 토핑해 줄 거야. 미키, 내가 과일 버거 만들었어. 버거라고 했어? 어서 먹어봐. 알았어. 버거 소리에 이미 넘어갔어. 오, 맛있다. 그리고 건강해. 이것과는 달리. 더 있어? 잠깐만. 나 너무 늦었다. 이런, 청바지 단추 채우는 걸 깜빡했다. 와, 핏이 완벽해. 좋아 보이는데? 나 간다. 봤지? 과일은 나쁘지 않아. 아, 드디어 집에 왔다. 멋진 샷인데? 대체... 자, 자기야. 으잇? 여기 뭔 일이지? 미키? 걱정 마. 아빠가 여기 있어. 미키, 얘야. 말 좀 해봐. 아빠? 어우, 안 돼. 안녕, 아빠. 여기 무슨 일 있었어? 그 수박 정말 맛있었어. 너 먹고 있었어? 어, 거기 잠깐만. 딱 맞는 게 있어. 아하,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모든 걸 해결해줄 거야. 믿어봐. 수박을 반으로 잘라. 그리고 과육을 따라 이 똑똑한 장치를 밀어봐. 이게 수박을 한 입 크기로 잘라주지. 그리고 난장판도 안 일어났지. 멋진 수박 한 그릇 뚝딱. 나 뭐 있는지 봐.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으응. 날 위한 거야? 고마워, 아빠. 나 수박 좋아 좀 많이 나온다 그렇지 우리 딸 벌써 다 먹었어? 어쩌겠어 나 문제 있어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 자르러 가야겠어 금방 돌아올게 고마워 아빠 아빠 최고 아픈 건 싫어 불쌍한 것 열 많이 나네 안되겠어 엄마가 낫게 해줄게 간호사 엄마 출동 그게 뭐야? 장난이야 이게 필요해 그냥 농담이야 필요한 건 이거야 난 그거 싫어 맛없어 나아지려면 먹어야 해 싫어 으엑 엄마 싫어 저거 엄마 음 소다 마시고 싶다 약을 먹게 하는 방법 있지 빈 콜라 캔을 준비해요 가운데를 열어요 캔 안에 약을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약에 빨대를 꽂아요 소다 가져왔어 어서 먹어 음 고마워 엄마 착해라 음 맛이 다르네 그래도 좋아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만큼 맛있는 건 없지 비밀 재료는 사랑이야 그리고 아주 많은 허브 풍미를 더해주지 음 냄새 너무 좋아 들어간다 이제 져줘 안녕 엄마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거 우리 엄마의 유명한 파스타 소스야 맞아 잠깐만 설마 시간이 나 늦었다 가봐야겠어 하지만 저녁은 어 맞다 계속 져줘 태우지마 어 방금 무슨 일이었지 이거 무슨 장난인가 어렵진 않네 근데 너무 지루해 이런 게 왜 있어 적어도 요가 연습은 할 수 있네 너무 지긋지긋해 온라인 쇼핑 좀 해야겠다 이게 대체 뭐야 흠 이게 뭐지 이거 사야지 그리고 이제 기다려 와우 정말 빠르네 난 돈 쓰는 게 좋아 이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야 펜에 넣을게 그러면 알아서 할 거야 계속 돌고 돌아 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 난 너무 똑똑해 이제 쉬어야지 요리는 어렵지 않아 아 너무 좋아 나 돌아왔어 패티 뭐하는 거야 어 뻔하지 않나 나 요리하고 있잖아 엄마 오 이 로봇 친구는 뭐야 근데 맛 테스트는 통과할까 음 와우 너무 맛있는데 말했지 마치 미래에서 사는 것 같아 잘했어 얘야 이 책에는 그림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숙제 싫어 어 더는 못하겠어 좀 놀아야겠다 바로 이거지 배티 여기 있어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 잠깐만 뭐 하는 거야 공부해야지 대신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네 이젠 끝이야 그만해 이 게임 대박이야 핸드폰 내놔 어 지금은 좀 바쁜데 당장 아가씨 진심이야 너무 불공평해 말도 안 되는군 바보 같은 게임을 그만두게 할 방법을 알아 휴대폰을 감옥에 보낼 거야 자물쇠와 열쇠로 잠글 거야 열쇠는 내가 가질게 바로 여기에 둘 거야 꺼낼 방법은 없어 숙제 마치면 다시 가져가 자 이걸로 어쩌라는 거야 자물쇠를 딸 수 있을지도 몰라 치아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기에 참 안타까워 안 돼 알았어 엄마가 이겼어 이번엔 바보 같은 숙제는 할게 근데 기분은 안 좋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흠 넌 할 수 있어 딸 잠깐만 알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5 더하기 5는 10이야 휴 이제 지쳐버렸어 이제 폰 돌려줄래 정말 자랑스럽구나 열쇠 가져올게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휴대폰 가져가 너가 약속을 잘 지켰어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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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보고 싶었어 다시는 떨어져 있지 말자 와우 정말 어렵네 잘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봐야겠다 확인 좀 해봐야겠다 어 못 찾겠어 어 바로 이걸 찾고 있었는데 흠 내 생각대로군 그러니까 알겠다 정말 간단하잖아 정답은 10이야 내가 해냈어 믿을 수가 없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돼가니 엄마 내가 문제 풀었어 이건 너 거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엄마 이럴 필요 없는데 엄마 안 그래도 되는데 휴대폰 이거 진짜야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야 휴 좋아하네 이제 다시 숙제하렴 잠깐 가지마 셀카 찍어야지 화장을 안 했는데 웃어봐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선물을 찾아야 해 이 병을 쓸 수 있을지도 별로야 잠깐만 이건 어때? 아니야 책은? 아니야 이 도만 어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서 생각해봐 오 저건 뭐지? 엄마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있어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 잠깐만 바로 이거야 맛있어 보여 일할 시간이야 재료가 필요해 그렇게 케이크가 완성되었어 굽기만 하면 돼 와우 난 타고났어 근데 사진관 전혀 달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흠 어떻게 해야지? 파이핑백은 없는데 뭘 쓰지? 오우 이 병이 유용할 것 같네 뚜껑을 열어줘 응 이거면 될 것 같아 몇 가지를 손봐줘야 해 다행히도 내겐 메스가 있어 병뚜껑 가장자리를 잘라낼게 조금만 제거해줘 이렇게 다음 사과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 프로스팅에 풍미를 더할 수 있어 이제 뚜껑을 닫아줘 컵케이크를 완성시킬 준비됐어 병을 짜기만 하면 돼 그러면 프로스팅 컵케이크가 생기지 음 맛있어 보여 지금 당장 먹을 수 있겠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촛불이 필요해 끝이야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 모자는 벗어야지 엄마 으아악 으아악 저리가 뭉개버려 날 째려보고 있어 더 세게 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방법은 하나뿐이야 혼자 잘해봐 뭐? 이리 와 안 돼 난 거미는 질색이야 택시 날 따라오진 않겠지 아 훨씬 좋아 태양, 물, 바다, 거미는 없어 어? 시도는 좋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으으으 꼭 그래야 돼 잠깐만, 이 컵을 써야지 거미잡이로 바꿀게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이걸 봐 넌 내 거야, 거미 잡았다 엄청 크네 자, 이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를 밝게 만들자 아, 훨씬 낫네 놀자 안녕, 바비 안녕, 켄 같이 놀래? 그래, 물론이지 세상에 둘이 키스한다 정말 로맨틱해 도망가, 괴물이야 괴물? 어디? 으, 부시자 받아라 날 막을 수 없어 누가, 우리 좀 구해줘 켄이랑 어린이가 먼저 나 너무 화났어 넌 내 거야 안 돼, 켄 안 돼 금발을 데려가 다 때려 부셔 무슨 일이지? 작은 인형들 네 마을을 파괴하겠어 휴, 힘들어 악당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야 누군간 해야 돼 휴식 시간 그건 네 생각이지 잠깐 기다려 잊은 거 없니? 이걸 정리해야지 넌 항상 어질러 이거 좀 봐 좋아요, 하지만 정말 싫어요 으, 너무 불공평해 흠, 이게 뭐지? 중요한 건 아니야 뭐야? 방금 나한테 이걸 던진 거야? 자, 마지막 자동차 이제 다 됐어 뭐? 장난해? 아직 엉망이야 지금 당장 청소해? 눈치 못 찰 줄 알았는데 엄마 못 됐어 종이가 너무 많아 집을 수가 없어 더 열심히 해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상자를 가로질러 잘라 이렇게 여는 거야 이제 작은 부분을 잘라내 이렇게 이 부분을 제거해 수다 뚜껑에 접착제를 발라 그런 다음 나무 막대를 끼워 상자 측면에 구멍을 두 개 뚫어 막대를 밀어 넣어 정사각형의 카드를 잘라내 상단과 하단에 접착제를 붙여 카드를 상자에 넣어 그리고 막대를 감싸 카드를 붙여 겹겹이 쌓아 카드에 작은 구멍을 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상자를 장식해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아, 재밌어 보여 준비됐어 미니 진공청소기야 모든 종이를 수거해 이것 좀 봐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야 한번 사용해봐 와, 종이를 집어 엄마, 정말 놀라워요 이제 내 차례예요 실망시키지 마 꼬맹아 작동한다 정말 멋져 정말 그랬어? 그렇다니까 어쩌구 저쩌구 아, 매니큐어가 필요해 믿을 수가 없어 어? 안녕 엄마? 그만 끊을게 그만 끊을게 가십거린 재밌어 오, 엄마 전화기 갖고 싶어 조금만 더 안돼, 절대로 내 휴대폰에 손대지 마 아, 좋다 천천히 조심조심 슈, 저리가 그냥 쿠키 먹는 거예요 엄마가 믿었다 잡았다 우와, 어른이 된 기분이야 우리 점심 먹자 좋은 것을 알고 있어 정말 오래됐잖아 어? 매그가 뭐하는 거지? 그래, 대디 베어도 데려와 안돼, 내 휴대폰 잘 잡았어요, 엄마 내가 뭘 했어? 다신 그러지 마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상자를 써야지 그래, 효과가 있을 거야 상자에서 직사각형을 잘라 이제 연필이 필요해 내 안에 예술성을 발휘해 휴대폰의 윤곽을 스케치해 그리고 잘라내 이제 조립을 해야 돼 이 부분부터 시작할게 가장자리 주위에 접착제를 발라 조금이면 돼 그런 다음 반지로 감싸 그런 다음 뒷면에 붙여 지금까지는 좋았어 다른 부분도 똑같이 해 그리고 둘을 합쳐 완벽해 플리폰이야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장식이 필요해 분홍색으로 칠할게 버튼 주변을 칠해 선을 넘지 말고 이제 버튼을 칠해 밝은 분홍색을 쓸 거야 가장자리도 같은 색으로 칠해 뜻도 빼놓을 수 없지 맥이가 정말 좋아할 거야 깜짝 놀라겠지 여기는 흰색으로 칠해 한 곳도 빼놓으면 안 돼 나도 이런 본이 있었으면 정말 부러워 거의 다 끝났어 마무리 작업만 추가하면 돼 옆면에 분홍색을 추가해 그리고 약간 밝은 노란색 이 정도면 충분해 화면에 이미지를 추가해 오 맥이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떻게 생각해? 뭐예요? 말도 안 돼 정말 대단해요 중요한 전화를 걸어야 해요 여보세요 내일 쇼비인가요? 여보세요 아 네 네 매니큐어를 예약하고 싶어요 네 제 딸과 저요 좋아요 완벽해 이 공원 참 좋지 좋은 엄마라고 할 수 없지 족집게가 없어도 문제 없어요 살짝 당기기만 하면 됐다 봤지? 엄마는 마법사 같아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예 으흐 더러운데 신기해 달성 젖은 모래 같아 휴 더러워 가자 야 비켜 넌 절대 먼저 못 가 한 바퀴 구르기 어휴 바닥이 딱딱해 딱딱해 거의 다 왔어 침대쯤은 얼마든지 유후 좋았어 잘했어 그렇게 빨리 가지마 내가 먼저야 할 수 없지 아침 헤어 루틴 준비 이 아름다운 머리를 봐 아침 입냄새 자라져라 다 과정의 일부야 다음은 욕실 콘서트 예 손을 높이 들어 도대체 안에서 뭐하는 거야 으흐 아침에 볼일을 봐야지 하루가 상쾌해 안에서 소설이라도 쓰나 잠깐만 서두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 무슨 일이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하하하 정말 잔인해 하지만 다 방법이 있지 이 장치의 도움으로 변기 옆에 끼우면 돼 뚜껑을 닫으면 조명이야 원하는 색이 다 있어 나만의 조명 쇼 같아 훨씬 낫네 훨씬 낫네 여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잘 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불이 들어왔어? 잘됐어 재미있는 장난을 하려던 참이거든 들어와서 이걸 보면 놀라겠지 냄새도 더해야지 아 냄새 왜 안 깐 냄새 같아 드디어 어? 이런 여기서 뭘 한 거야 휴 지독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으흐 좋아 이제 할 일이 있어 힘들게 문지르지도 않을 거야 이게 대신 청소해 줄 테니까 색깔도 재미있어 더러운 걸 깨끗이 닦아줄 거야 문지를 필요 없어 어서 청소해 스펀지 거품도 잊으면 안 돼 아주 많이 무슨 파티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제 물만 내리면 돼 안녕 더러운 얼룩 다신 만나지 말자 이것 좀 봐 냄새도 참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얼음에 앉는 것 같아 이걸 써볼까 시도는 해보자 이러면 살이 안 닿을 거야 뭐야 아직도 차갑잖아 내 피부 좀 봐 소름 돋았어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내 팝잇 이리 와서 마법을 보여줘 여기 앉아 내가 위에 앉을게 일종의 경계를 만드는 거야 마지막 정말 기발하지 게다가 보기에도 좋아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볼까 좋았어 편안해 편안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어 좋은 생각이 있어 장난은 나도 칠 수 있다고 우선 따뜻하게 녹여야 돼 좋았어 작전 개시 이게 초콜릿일까 똥일까 후자로 보이면 좋겠어 이제 들어와 올해도 걸리네 뭐야 이거 봐 여기 앉는 거야 정말 솔직히 멋있는걸 어디 보자 내가 뭘 밟은 거야 이거 더 이상 완벽할 순 없어 폭수는 달콤해 나 못 움직이겠어 토할 것 같아 이거 치워줘 좋아 진정하자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 얼른 씻어야지 물이 안 나오네 이건 악몽 같아 발을 어디에 씻지 저게 도움이 되겠어 해보자 발이 깨끗해질 거야 여기 거품을 바르고 발을 넣어 간지러워 그런데 변하네 발 마사지처럼 이제 이 부츠에 헹궈야지 드디어 내 발이 깨끗해졌어 이걸 써니한테 보여줘야지 이 정도쯤이야 어? 문자? 발이 벌써 깨끗해졌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날 속일 순 없어 머리 감을래? 감아야 할걸 으윽 으윽 더러워 저리 가 정말 더러워 음 머리 감으니까 시원해 이제 스타일링 응 기분 좋다 오래 걸리는 게 문제야 좋아 거의 다 돼가고 있어 보기 좋아 다 됐다 다들 어디갔지? 이게 뭐야 머리 감았단 말이야 아하, 명준 이게 재밌어 머리가 완전히 젖었잖아 다음엔 이걸 써 비닐 한번 써봐야겠어 여기에 머리를 넣고 머리 위에서 뒤집고 뒤를 묶는 거야 여기 구멍이 필요해 드라이기를 넣을 수 있게 열을 가하자 미용실에 온 것 같지? 제정신이야? 이걸 보고 말하시지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충격이야 빨리 가자 안 그러면 늦겠어 오늘 할 일이 많아 어어, 왜 문이 안 열리지? 우리 갇혔어 말도 안 돼 욕실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됐어 아까는 들어오려고 난리였는데 나 배고픈데 나 배고픈데 여기 먹을 거 없나? 간식이 있을지도 몰라 좋았어 네가 최고야 이거 받아 음 이거 먹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은 되는 일이 없어 아, 방법이 있어 자 휴대용 쟁반이야 음료수도 놓을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해 음 맞아 난 달콤한 걸 먹고 싶어 변기 테마에 맞게 작은 변기를 써야지 사탕이든 변기지만 정말 맛있어 얘들아 거기 있니? 어? 아빠야 기다리시게 토 좋은 생각이야 여기도 나쁘지 않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오, 탄산음료다 이거면 다 해결될 거예요 오, 차가워요 그래서 더 좋아요 내가 어? 탄산음료? 이런 수가 자 한잔 어떠니? 싫어요 역겨워요 저리 치워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어요 한 번 먹어봐 싫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아찌 뽀잉뽀잉뽀잉 잠깐만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게 뭐죠? 차와 쿠키를 가져왔어요 먼저 인형이 필요해요 곧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에요 아빠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바로 여기에 둘게요 이제 차가 필요해요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숟가락으로 떠서 인형에 넣을게요 그런 다음 몸을 다시 붙일게요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숨을 참을 수 있길 바래요 한 번 흔들어요 저것 좀 보세요 차를 만들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한 번 먹어볼래? 남겨주세요 쿠키를 잊지마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차와 쿠키 아빠 건 아빠가 가져와요 이건 내 거야 흠 까다롭네요 멍청한 게임 이제 지루하네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새로운 모습이 필요해요 어디 보자 아하 이건 자를 거예요 쉬울 거예요 싹둑싹둑 와우 멋져 보이네요 너 뭐 하는 거니? 저 타고났어요 다음엔 아빠 머리를 잘라드릴게요 우와 가위 내려놔 진심이야? 엄마가 화내겠어 이건 제가 고칠 수 있어요 흠 이게 뭐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둘러야 해요 종이를 책상에 테이프로 붙일게요 그런 다음 세로로 잘라요 끝까지 따라 잘라주세요 끝까지 자라진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종이를 구부려야 해요 같이 붙여주세요 좋아 보이네요 이제 스테이플러로 고정해주세요 바로 이게 필요했어요 재미없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꽤 괜찮지 않나요? 가만히 있어 오우 멋지네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이 마음에 들 거야 자를 수 있어 오우 진짜로요? 에헤 봤어요? 다시 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워요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머리카락이 아니지 하나를 놓쳤어 계속해 딸 물론이죠 아빠 다 자른 것 같아요 잘했어 우리 딸 너무 멋져 보여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어 난 집에 돌아와서 기뻐요 잠깐만요 큰일 났어요 콩돌이를 잃어버렸어요 안 돼 으흐 금방 돌아올게 콩돌이를 찾아주세요 아빠 글쎄 내가 해냈어 콩돌이에게 인사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고칠 수 있어 물길을 말려보자 정말 잘 되길 바래요 어서요 으흐 아빠 어머니 자 새것처럼 좋아졌지 장난해요 아직도 더럽잖아요 보세요 이건 최악이에요 아하 알았어요 이건 어때? 바빠가 해냈어요 콩돌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미안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요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 콩돌이 줘봐 그리고 이 스트랩도 필요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있어 곰돌아 이 스트랩을 곰돌이 팔에 넣어요 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죠 애니 이것 좀 봐 이제 팔을 이리 줘봐 왜요? 곰돌이가 그걸 잡을 거야 우와 날 안고 있어요 봐야겠어요 티켓을 가져가야겠어요 안녕 아빠 휴 정말 힘들었어요 저것 좀 봐 곰돌아 꽉 잡고 있네 잘했어 곰돌아 정말 맛있어요 그거 잘 됐네 아들 브라이언 이 손 좀 봐 끈적거리잖아 이걸 멈춰야 해요 도넛이 왜 있는 거죠? 알겠어요 아들 콘을 도넛에 넣을게요 좋아요 다시 가져가도 돼 그러면 끈적거리는 걸 멈출 수 있어요 좋아요 엄마 음 정말 맛있어요 더 이상 손도 끈적거리지 않아요 맛있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도넛 못하는 게 있나요? 이제 즐길 시간이에요 해봅시다 오 너무 신나요 색상을 추가해 볼게요 반짝이가 필요해요 오렌지는 어때요? 오렌지는 어때요? 이게 다예요 이제 물 내릴 수 있어요 우와 저것 좀 보세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요 정말 멋졌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품이 너무 많아요 무슨 짓을 한 거야 브라이언 여기서 나가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땐 이런 상황이었어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내 작은 친구에게 인사해 우와 로봇이다 주세요 주세요 나 가질래 정말 잘 잤어요 정말 잘 잤어요 이게 뭐죠? 전 물 싫어요 먹기 싫어요 8시인데 아침 물을 마실 시간이야 규칙 알잖아 마셔요 강요하지 마세요 음 맛있는 시리얼이네요 여기 물이야 알았어 진정해 학교 갈 시간이에요 안녕 엄마 점심 잊지 말고 그리고 물 으으으 역겨워 대체 뭐가 문제야? 잠깐만요 지금은 또 뭐예요? 전화를 걸어야겠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요 와우 정말 빠르네요 저게 뭐죠? 마음에 들 거야 봐요 버스예요 부릉부릉 하지만 평범한 버스가 아니에요 물병이기도 해요 꽤 멋지죠? 물을 채울게요 수분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뚜껑을 다시 덮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버스에 넣어주세요 준비됐어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준비됐어 브라이언 자 간다 제 거예요?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엄마 잠깐만 잃어버리고 싶진 않을 거잖아 여기 있어 목에 걸고 다녀 와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음 상쾌하네요 좋은 하루 보내렴 안녕 엄마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거의 다 준비됐어요 이게 마지막 도미노예요 내가 해냈어 이런 음 두 안 돼 내 도미노 corp 괜찮아 아들 당연히 아니죠, 보세요 괜찮아, 그냥 주면 돼 너도 도와줘, 바로 여기에 둘게 제 차례예요 이거, 지웠어요 와우, 고마워요 즐거운 시간 보내렴 그럴게요 안돼 지금 장난해요, 오빠 정말 가까웠는데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사고였어 진심이 아니었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필요할 거예요 이리 줘요, 긴급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도미너를 넣어야 해요 여기에 넣어주세요 와우, 정말 화려하네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기차가 필요해요 이걸 위에 꽂아요 열차가 곧 역을 떠납니다 추추 우와, 저거 좀 보세요 도미너를 줄 세우고 있어요 와우, 이거 진짜예요 맞아, 아들 믿기지 않아요 제가 꼬고 왔던 모든 게 있네요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놀 수 있어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봐라 우와, 정말 영광스러워요 잘했어, 아들 다시 하고 싶어요 우와, 수박이야 저거 이상하네 잡았다 얼른 쪼개봐 좋아, 내가 할게 좋아, 내가 할게 걱정마 자 이걸 화살에 두를 거야 좀 복잡해 보여 날 믿어 그거 쏠 줄 알아 전문가야 전문가야 봉 아야 쪽지가 있네 메디슨이 도움이 필요해 가자 아야 여기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이거 자를 수 있어? 그럼 물러서 지저분할 거야 잘했어 정말 멋져 별거 아니야 근데 먹긴 힘들어 어떡하지 음, 어렵네 와, 봐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야 이걸 수박에 대고 누르는 거야 우와 수박 조각이 생겼어 나도 안돼 내 거야 음, 맛있어 특별한 거 없어도 돼 컵만 있으면 이걸로 수박을 자를게 그리고 흔들면 돼 괜찮네 얼른 먹어야지 맛있어 나도 한 조각 있지 맛있어 이것도 먹어보자 이거 대단해 으, 이게 뭐지 신비의 나라로 가는 비밀 포털일지도 몰라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아니요 블러싱 핑크를 주문했어요 캔디 핑크가 아니고요 해보자 조금만 더 꼭 확인 제레드? 안돼 멈춰 정말 멋질 거야 뭐 하는 거니 그러지 말라고 했지 불공평해 저기 비밀 포털이 있단 말이야 울지 마 이것 좀 봐 좋아할 거야 으, 이리 줘 휴 큰일 날 뻔했어 흠 이 뚜껑이 쓸모 있겠어 크기가 딱 맞아 한번 해보자 몇 개가 더 필요하겠어 콘센트에 꽂고 돌리는 거야 이제 손가락을 못 집어넣을 거야 좀 쉬어보자 네, 베이비블루로 주문할게요 로열블루 말고요 포털 탐험을 떠나야지 어? 왜 이러지? 으아, 재미없어 효과 만점이야 이제 다른 데도 안전장치를 해야지 그래서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잘 시간이야 어, 나 안 졸린데 잘 자 아빠 갔지? 난 안 졸려 더 놀아야지 슬라임 좋아 잘 늘어나고 말랑말랑해 너도 먹어볼래, 인형아 그래, 다 먹어 그래, 나도 먹을게 어? 벌써 아침이야 안 돼 어떻게 된 거지? 네 머리 좀 봐 슬라임 범벅이야 끈적끈적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 뒤숱은 왜 그러니? 내 인형 봐요 오, 엉망이구나 단단히 붙었어 잠깐, 이거 슬라임이야? 어머나, 그런가? 이리 내놔 슬라임은 금지라고 했지 이 머리를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씻을 수도 없고 좋은 생각이 있어 머리를 밀어버리자 면도기 내려놔요, 아빠 안 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잘 어울릴 거야 솔직히 재미있어 와, 머리에 빛이 반사돼 자, 다 됐어 보기 좋네 새로 변신한 인형이야 이게 뭐예요? 보세요 난 최선을 다했어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니?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털실을 쓰자 다음 부분에는 바늘이 필요해 인형 안에 밀어넣어 반대쪽으로 빼 이제 바늘을 빼 노란 실로도 똑같이 해 첫 번째 실 옆에 추가해 인형 머리가 풍성해질 때까지 계속해 이렇게 이렇게 보기 좋아 무지개 머리가 됐어 어떠니, 메디슨? 마음에 들어요, 아빠 화려해요 고마워요 아빠가 최고예요 그렇지 인형처럼 내 머리를 바꿔볼까? 요즘 장난감은 정말 모르겠다니까 쭉쭉 늘어나네 아빠, 뭐해? 어? 그거 단산음료 아니야? 아빠한테 줘 아빠 진짜 못됐어 알았어 자, 여기 컵 있어 가서 물 좀 마셔 물은 맛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높아서 닿지도 않는데 물이 안 나오잖아 목마른데 아빠가 음료수를 가져갔어 어, 물이 하나도 없다고? 자, 이건 어때? 딱이지? 그만 울고 이거 받아 잠깐, 이거 미니 정수기야? 우와, 내 전용 정수기라니 그럼 꼬마 컵을 사용해야겠다 물이 진짜로 나오잖아 우와, 이제 꼬마 컵에 물이 찼네 거봐, 아빠가 도와준다니까 잘했어 이 장난감으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 아빠가 갔네 이 병에 내 탄산음료를 부어야겠어 그냥 물처럼 보이지? 이제 됐어 내 꼬마 컵을 채워볼까? 냥! 역시 물보다 훨씬 낫네 딸,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거기서 계속 놀고 있으렴 곰 젤리 맛있다 말랑말랑해 으악, 내 바비씨 찢어졌어 엄마! 괜찮아 다른 거 하나 더 있잖니 그거 가져와 좋았어 이제 식사를 해볼까? 음, 누가 전화한 거지? 어머, 잘 지냈어? 어제 그 드라마 봤어? 그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니 밥은 다시 데워야겠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겠지? 그니까 다음 편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 엄마, 내 곰 젤리 어디 갔어? 이런 음식은 먹기 싫다고 어머, 다른 접시를 넣었잖아 네, 젤리가 뭐야? 다 녹아버렸잖아 엉망이 되어버렸네 엄마가 내 젤리를 다 망쳤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접시를 내려놓고 젤리에 이렇게 막대를 끼우는 거야 돌아가면서 끼워야지 그리고 모양을 잡은 다음에 굳히는 거야 그럴 듯한데 아들, 울지 말고 이거 받아 우와, 막대사탕이다 얌! 내가 좋아하는 젤리 맛이야 고마워 역시 엄마가 짱이야 정말 흥미롭네 커피와 잡지 이상적인 자유시간이지 음, 너무 평화로워 내 파 잡아 다 젖었어 엄마, 나 뛰는 거 봤어? 지금 뭐해요? 옷은 왜 젖었어? 엄마 옷에 커피 쏟았네? 왜 쏟았어? 안녕해요 안녕, 엄마 난 이만 괜찮아 진정하자 걔가 그런 거 아니래? 어머, 세상에 아, 놀랐지? 이런 또야 너 진짜 어디로 갔지? 자기 전에 탄산음료 딱 마시면 좋지 아, 이거 왜 이래? 방금 뭐였지? 근처에 있나 본데 안 돼 제발 안 돼 숨어야겠다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을 거야 휴, 드디어 안전해졌다 이제 이 시원하고 상쾌한 탄산음료를 즐겨야지 잡았다 이거 재밌네 엄마, 안녕 내가 많은 걸 바란 거야? 그냥 음료수를 마시고 싶었다고 엄마? 엄마? 괜찮아? 응, 알겠다 걱정마, 엄마 내게 아이디어가 있어 풍선하고 가위만 있으면 돼 풍선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잘라내 이제 음료수 잔 위에 풍선을 늘려서 씌워줘 그러면 안 쏟아지는 컵이 생긴다고 드디어 깨끗해졌다 희크, 그냥 얌전히 있으렴 자, 엄마 마실 것 좀 만들었어요 엄마 거야? 좋아하실 거예요 사랑해, 엄마 하지마 멈춰 조심해 음료수가 안 쏟아지네 와, 나도 사랑해 아가야 좋은 아침이야, 참꾸러기 아침 먹어야지 예쁘게 덩어리 진 오트밀이네 우엑 나 그거 안 먹어 나 나갈래 좋은 게 가득하네 어디로 갔지? 얼른 이리 오렴 오트밀 다 씻겠어 그만해 메롱 메롱 나 못 잡지 여기야, 엄마 뒤에 그만 아랫지 이거 입어 티셔츠야? 나 갇혔어 마음에 안 들어 응, 덩어리가 더 있네 비행기 날아온다 냠냠냠 우엑 잘했어 내가 진작에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미용실에서 오는 길 이 머리 정말 마음에 들어 아니, 이게 무슨 사방에 더러운 얼룩 있잖아 으악 저쪽으로 이어지네 어, 안 돼 화장실 저기요 사방에 있네 샤워커튼 뒤에 뭐가 있는 게 분명해 굿룩룩룩룩룩룩룩룩룩룩룩 너 이 초콜릿 다 먹었어? 흠, 알겠다 그릇에 초콜릿을 좀 넣고 녹여줘 녹은 초콜릿에 숟가락을 푹 담가서 이번에는 스프링클에 담가주면 초콜릿 과자 숟가락 완성 널 위한 간식을 갖고 왔어 우와 자, 여기 둘 다 내 거? 맛있겠다 고마워요, 엄마 천만의 아가야 이제 이 난장판을 처리해야지 학교도 끝났고 이제 재미있게 놀 수 있겠어 탄산음료랑 감자튀김이야 맛있어? 꿀꺽 아 탄산은 이 안 좋아 이리 앉아봐 건강하게 먹어야지 뭐라고요? 탄산은 안 돼 이 당근 주스 마셔 이 당근도 먹고 당근을? 근데 엄마, 나 당근 싫어하는데 먹어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 나 감자튀김 먹고 싶어 하지만 채소가 몸에 좋다고 뭐, 내가 먹을 당근이 하나 더 생겼네 잠깐 이걸 보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파빗에 당근 주스를 가득 부어서 걸린 다음 냉동 당근 조각을 감자튀김 상자에 넣어주는 거야 준비됐다 오, 아가야 저녁 준비됐어? 난 역겨운 야채는 싫어 엄마가 특별한 걸 만들었단다 짜잔 감자튀김?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절대 모를 거야 커피가 많이 필요해 좋은 아침이야, 엄마 아침 먹을래? 난 시리얼 엄마, 난 시리얼 좋아 자 내가 그릇 갖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흠, 그릇이 없네 으흑, 식기 세척기를 사야겠다 이 숟가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안 되겠네 왜? 흠,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내가? 알았다 여기 조금 자르고, 여기 자르고 어, 엄마 거의 다 됐어 됐다 우유 부을 시간이야? 깔끔하고 좋은 그릇이지 자, 우리 딸, 먹으렴 으음 엄마, 고마워요 나만을 위한 시리얼 한 그릇이네 음 이것 좀 봐 맛있는 야채랑 브라이드 치킨 한 통 정말 맛있겠다 음, 양념 냄새가 좋아 어? 뭐? 잠깐만요 아빠는 치킨 먹고 난 이거예요? 으, 에휴 규칙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자, 이걸 봐 여기 브라이드 치킨 없지? 아, 뭐야 음, 알았다 우리 게임해요 잠깐, 너 혹시? 좋아, 난 도전을 좋아해 내가 이기면 음식을 바꿔요 음, 좋아 해보자 그림력이 있어 후회하게 될 거야 상관없어요 좋아, 준비됐어요 시작 정말 신난다 느낌이 좋아 휴, 안전해 운이 좋았어 내 차례야 괜찮을 거야 안 돼 좋았어 내가 이겼어 우후 불봉평해 아빠는 항상 그 소리 치킨 주세요 바로 이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양념 냄새가 좋아요 잠깐 우리 한 판 더 하자 아니요, 됐어요 할 수 없지 야채 싫어 왜? 안 돼, 안 돼 으아악 메디슨, 침대에서 또 떨어졌니? 어떻게 아직도 자는 거야 이제 됐다 다행히도 완벽한 해결 방법이 있어 이거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떨어지지도 않고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매일 밤 이런다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 불 누드를 침대 가장자리에 끼우는 거야 갈집을 내서 밀어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 메디슨이 구르면 홈이 범퍼 역할을 할 거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조용히 해야지 너무 지루해 지금 중요한 수업이야 써니? 어? 네, 그래요 매일 이래 아, 무슨 일이지? 어? 맞아 그렇게 나쁘진 않네 좋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 적어도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있잖아 이거 좀 창피해 집중 좀 하자 너무 불공평해 어, 엄마? 뭐야? 이것 좀 봐 하나만 사줘 제발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우와, 말도 안 돼 이건 네 거야 어, 고마워, 엄마 어? 이게 뭐야? 스노우볼이잖아 이걸로 뭘 하란 거야? 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게 갖고 싶었어 엄마가 왜 그렇지? 거기 안 해 좀 더 설득하면 될 거야 모든 건 끈기야 섬유질을 좀 더 먹어야겠어 어? 뭘 도와줄까? 엄만 이게 필요하고 난 이게 필요해 장난해 좋아 고용한 삶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우와 이 장난감 가게 멋지다 프로인 것처럼 행동해야지 이걸 찾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기서 파는 거 맞죠? 당연하죠 바로 저기에 있어요 진짜? 와, 그리고 세일 중이야 오늘 운이 좋네 잠깐 이럴 수가 뭐가 문제야? 안 돼 장난감이 물건이 다 팔렸네요 한 눈 팔면 못 가지죠 다음엔 잘해봐요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내가 이게 필요해 뭔가를 생각해야겠어 음 저 판지를 쓸 수 있을지도 뭐래야 알지 알겠다 판지 조각을 이렇게 붙일 거야 상자를 만들어줘 사탕은 이 구멍에서 굴러나올 거야 이제 이쪽에 나무 막대를 추가해줘 판지층을 잘라 같이 붙이는 거야 위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보자 그리고 막대 양쪽으로 고무줄을 둘 거야 그 다음 상자에 넣어 이게 구멍 있는 부분에 놓이겠지? 세로 막대 위로 고무줄을 당길게 이제 다른 쪽 이제 사탕 먹을 시간이야 판지를 밀면 사탕이 구멍으로 떨어져 다음 윗부분을 해야 해 경사지게 해줘 이제 전면 패널을 놓을 수 있어 상자 위로 유리큐브를 놓아줘 뚜껑을 잘 덮고 사탕으로 채워 써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얼굴을 더해줘야지 재미있게 하고 싶어 된다! 써니, 어떤 것 같아? 우와! 껌볼 기계네! 코를 누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아, 마음에 들어! 응, 더 먹고 싶어! 내 것도 좀 남겨줘! 아, 그건 약속 못하겠다! 아, 엄마? 또 뭐야? 이것 봐! 이게 갖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 어쩌겠어! 결제가 연쇄되었네요! 잠시만! 돈이 있을 텐데! 아, 끈도 받나요? 미안해요! 이게 다예요! 아닌데, 됐어! 여기서 나가! 끈도 받냐고? 모욕적이네! 모욕적이네! 새로 살 곳을 찾아야겠네! 이걸 파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난 내 일이 좋아! 내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이 장식은 기억이 없는데! 여기 무슨 일이 있었지? 집을 판다고? 어떡하지? 우리 쫓겨난 거야?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흐, 쓰레기가 너무 많아! 휴, 좋아! 다음은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아, 그걸 봤어? 이사해야 해? 저학이다! 잠깐만! 뭐래 해야 할지 알겠다! 이 상자만 있으면 돼! 이건 여기다 놓고! 글루건도 필요해! 상자 윗부분을 접착제로 덮을게! 그럼 두 번째 상자를 붙여! 옆으로 눕혀줘! 위에 상자를 더 쌓아! 이제 이 판지 튜브가 필요해! 상자 옆을 따라 접착제를 바를게! 이거면 됐어! 튜브를 상자에 눌러줘! 흠, 뭐가 빠졌는데? 알겠다! 이게 지붕이 될 거야! 딱 맞아! 이제 잘 꾸며야 해! 작은 디테일들이 차이를 만들지! 이제 지붕에 타일을 붙여! 판지로 이 레몬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작은 폼폼을 붙여줘! 재미있어 보이지? 컬러풀했으면 좋겠어! 이게 마무리야! 나만의 레몬에이드 판매대야! 어? 잊어버릴 뻔했다! 레몬에이드가 필요해! 다 됐다! 너무 좋은데? 게시해 볼까? 사업 시작했어! 사업 시작했어! 손님만 있으면 돼! 휴, 너무 덥다! 안녕? 한 잔 줄래? 딱 필요하던 거야! 나오니까 너무 좋다! 우와! 나 레몬이도 좋아하는데? 가자! 두 개 주세요! 어서! 돈 가져가! 익혀! 나도 줘! 나도 나도! 우와! 나 부자다! 엄마 이것 좀 봐! 나 사업가야! 은행 강도는 좋은 사업 모델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봐! 내가 레몬에이드 판매대를 열었어! 아, 자랑스럽구나! 멋져! 잠깐! 아, 손님들이 와 있네! 많이 있어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 다음은 누구죠? 좋아, 얘들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저요! 저요! 써니는 어떠니? 좋아! 날 불러주길 바랬어! 오, 너무 높아! 여기 분필! 해봐!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 응, 잘 되고 있어! 좋아! 끝났어요! 그게 뭐야? 어, 선생님! 농담하니? 아니, 농담이어야 해! 다른 설명은 없어! 그래서 어때요? 아, 어디 보자! 이게 흥미롭잖아! 이건 모르겠다! 답이 4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이건? 그거요? 5잖아요! 응, 그것도 모르겠네! 어떻게 고치지? 알겠다! 우선 긴 반지 조각이 필요해! 그리고 숫자를 그려! 이렇게! 그런 다음 잘라내! 이 비즈로 꾸며줘! 이러면 화려하고 컬러풀해져! 딱 필요하던 거야! 숫자 스탠실 같은 거야! 와, 꽤 깔끔한데? 좋은 생각이네! 자, 해봐! 보드에 댈게! 그럼 스탠실로 숫자를 그릴 거야! 훨씬 쉬워! 짐작에 할걸!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다 됐어요! 잘했어, 써니! A뿔 받을 자격이 있네! 정말 자랑스러워! 아, 진짜로요? 진짜로요? 와!